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1월달 편 1부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분량이 어느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하다가 시간이 오래됐다 싶으면 제가 자르고 2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는 이 즈음에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청취하는 분들 안전, 건강, 큰 피해 없으신지 좀 염려가 되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음하는 중간에 좀 빗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았습니다. 잘 낫지 않네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힘이 없고 청취하시기에 이렇게 맑은 음색이 아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트위터에다가 얼마전에 저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음색과 말하는 사람들의 정취, 정감어린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작 음색에서 이렇게 매번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서 여러분께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이번 편 11월달 편은요. 2017년 11월을 말하는 거고요. 큰일이네요. 이거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게으르게 되면은 주구장창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는 여러분들이 그 달에 적어주신 감상 댓글들, 저희 블로그 쪽에 적어주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요즘 트위터를 잘 안 하는데 가끔 좀 살펴보면 청취자들께서 트위터 쪽에 써주신 것을 제가 잘 발견을 못하겠더라고요. 드문드문 제가 접속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점점 트위터 쪽에서 인용하는 감상글들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2018년도 하반기쯤 되면. 음 참 까먹을 수도 몰라서 미리 좀 공지를 드리자면. 9월달 쯤에 제가 공지 방송편을 올리겠지만. 목소리 특집 2탄을 좀 하겠습니다. 이벤트이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주셔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상 얘기, 하고 싶었던 말씀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여성 세 분께서 아주 예쁜 음색으로 녹음을 해주셔서 재미나게 그 방송을 꾸릴 수 있었는데 올해에도 좀 어떻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뭐 해보겠습니다. 분량은 작년보다 좀 길어진 한 2분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9월달부터 제가 모집을 할 테니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 목소리로 한번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스멜스멜스 골뱅이 한메일이고요. 다음 쪽이죠. smell smell sms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1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꾼이란 영화입니다. 스크린이 1314개 달렸었고요. 이게 꾼이 무슨 영화냐 현빈씨 주연의 영화이더라고요. 저도 참 오랜만에 이 영화 제목을 봐서 10월달 개봉작 중 흥행 1위는 무엇일까요? 꾼입니다. 401만 이렇게 기록했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감상은 없습니다. 이 꾼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흥행 1위를 했더라고요. 스크린도 1000개 넘게 가져왔었고 11월달이 비수기인가요? 영화 비수기인가요? 방학이 보통 언제쯤? 12월달부터 시작하나요? 크리스마스 그때 좀 있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비수기에 틈을 타고 개봉했던 건가요? 제가 너무 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건가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죠. 11월 3일날 에노아이닉스님이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벌써 11월입니다. 2017년 11월이죠. 엄청나게 추울 때. 올해는 더 추울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더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극 지방의 제트기류가 없어져서 훨씬 더 더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트기류가 없으면 극점지대에 있는 한기가 남아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운 여름을 지낼수록 더 추운 겨울을 맞게 된다. 이런 윈터에이즈 커밍이네요. 시간의 브레이크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괴물의 아이를 보셨네요. 호소다 마모르 감독의 2015년작 일본 셀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이 셀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 같은 데에다가 직접 그려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이고 근데 요 근래에는 셀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전통적인 진짜 100% 순도의 셀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종이에다 그리긴 하지만 그것을 컴퓨터로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와 달리 우리가 봤던 흔한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요 근래에 뭐가 있나요? 슈퍼배드? 모아나? 이런 영화들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3D 완벽한 컴퓨터로 이용해서 굴리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개를 적절하게 배합하지만 셀 방식이 바탕이 된 그런 애니메이션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더 눈이 좀 편하고요.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머거 컵을 손으로 짚는다. 이 질감, 촉감, 무게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3D가 요즘에 많이 발전했지만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3D가 컵을 짚고 들어올리는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3D로 구현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색한 게 있는데 이 셀 방식 같은 경우는 워낙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가 없어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들을 잘 살리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셀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셀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완벽한 셀 제작 방식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 있었는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셀을 바탕으로 하지만 컴퓨터를 가미한 거죠. 컴퓨터 기술을 가미한 거고 미야자키 하야오 할아버지가 복귀를 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도 컴퓨터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거를 요즘 배우고 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몇 개월 전에 본 것 같네요. 흐름이 넘어간 건데 그 특유의 그 느낌을 아직 살리진 못합니다. 3D 방식이 제가 계속 에듀립을 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실사 영화도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잖아요. 필름 카메라가 있고 디지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필름은 말 그대로 필름을 돌려가면서 찍는 거고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가 다 아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면이 빠르게 옆으로 이동할 때 아니면은 인물이 빠르게 이동할 때 보면은 필름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동하는 것들이 근데 디지털 방식은 뭔가 좀 화면이 좀 모래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느낌? 좀 거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더 피곤하죠. 물론 그런 것들도 계속 기술이 진보하면서 보완을 하겠지만은 촬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감독들이 좀 민감해 하느냐 이런 미세한 감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네요. 하여튼 엔하니스 님이 호스다 마모르 감독작의 괴물의 아이를 보셨고 보실만한 분들은 이미 다 보셨겠고 저는 지각 감상했습니다. 중반부까지는 상당히 재미있게 보다가 주인공인 큐타가 성장하여 인간 세상으로 나가서 렌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내는 부분부터 좀 별로다군요. 여주인공과의 로맨스나 인간 세상에서의 전투 등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와 동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쓸데없이 너무 친절한 설명두의 대사도 별로였고요. 그래도 작화나 설정, 분위기 등은 개인적으로 미야자키 하여우 감독님 작품들 다음으로 마음에 듭니다. 제가 호스다 마모르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커서 그렇지 부담없이 즐기기엔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저희가 호스다 마모르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것도 녹음한 적이 있는데 그 작품이 최고치였다고 생각하고 그 후부터는 점점점 하강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괴물의 아이 이전의 늑대아이인가요? 그것도 사실 좀 별로긴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근데 이 괴물의 아이는 예고편부터 봤을 때 아 이거 좀 글렀구나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너무 소년만화 식으로 한 것 같고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나왔던 그 감정선 처리 이런 것들이 다음 작품을 만들수록 많이 좀 희석되는 힘이 져갑니다. 감정선이 너무 둔탁하다고 해야 될까? 가면 갈수록 너무 좀 전형적이게 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 퍼펙트 대를 보셨네요. 이 영화도 2015년 작인데 국내에는 오래 개봉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24시간 겪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전쟁 영화이지만 총도 한 번 안 쏘고 뭐가 터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톡톡 튀는 음악과 유머가 넘치는 개성 넘치는 영화 영화의 제목인 완벽한 하루는 영화가 끝나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완벽히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우물 속에 빠진 시체를 꺼내야 하고 축구공을 빼앗긴 현지 꼬마를 위해서 다른 공을 찾는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온갖 고생과 고역을 치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런 와중에서도 영화는 시종일간 즐거운 음악과 유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유쾌함을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도 어쩐지 아무도 안 다칠 것 같고 주인공들이 하는 일들이 매번 꼬여도 왠지 결국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대단한 엔딩씬에서 모든 갈등과 걱정이 해소가 됩니다. 오랜만에 팀 로빈스 배우도 볼 수 있고 워터 디바이너에서 예뻤던 여주인 올가 쿠렐렌코도 출연해서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주인 멜라니 티에리라는 프랑스 배우가 더 예쁘게 나오네요. 별 기대 없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베네치오 델토로 때문에 본 영화였는데 의외의 수작이었습니다. 뭔가 좀 흥미롭네요. A Perfect Day 멜라니 티에리라는 배우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피아노 영화죠.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도 잠깐 나왔던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곡을 만드는데 영감을 준 그런 소녀 역으로 나오죠. 참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 곡을 유튜브에 이렇게 OST 검색하셔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괴물의 아이와 A Perfect Day 써주셨고요. N.I.닉스님이 10월 6일날 또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신작 게임을 달리느라 영화에 소홀했습니다. 게임이 더 재밌죠. 희생부활자 감상하셨네요. 한국 영화죠. 제가 곽경택 감독님의 영화를 그렇게 높이 치지는 않지만 전작인 극비수사와의 비교만으로도 이 영화가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인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극비수사는 잘 나왔죠. 그리고 저희가 녹음도 했었고 초반 약 20여분과 김혜숙 배우님의 살떨리는 연기를 제외하고는 뭐 하나 건질 게 없는 졸작입니다. 어지간한 상황은 등장인물의 대사로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한 번에는 이해가 안 가서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되돌려서 봤습니다. 또 죽었다 살아 돌아온 어머니에게만 집중하면 좋았을 법한데 국정원, 경찰 등의 힘겨루기는 오히려 극에 몰입감을 저해시키고요. 배우 낭비, 돈 낭비, 기력 낭비, 이거 보느라 소비한 내 소중한 주말 90분 낭비, 간만에 접한 총체적 난국의 영화였습니다. 이쯤되면 곽감독님이 영화 만들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끝내자 하고 마무리 지운 듯해 보일 정도입니다. 이 영화의 유일한 미덕은 90분의 러닝타임 이거 하나겠네요. 이런 작품은 제발 부활하지 않았음 합니다. 이 영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거 처음에 만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많은 누리꾼들이 좀 걱정을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뭔가 좀 이 감독님이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소재로 만들 때 항상 그 영화가 망작에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데이빗백꿈님이 11월 7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혜수다님 이번에 올려주신 무슨 영화 보셨나요? 7월 방송편 듣고 급 떠올라서 몇 달 전에 본 영화 몇 편 후기 남기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감상한지 오래되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짧게 짧게 남기겠습니다. 7월 방송편 들으셨다면 와 지금부터 따지면 1년 전이군요. 제가 이 코너를 좀 빨리 녹음해야 되는데 이거 원고를 작업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거를 녹음하는 게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한참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한 변명을 뒤로 하고 데이빗백꿈님이 써주신 글 읽어보죠. 걸어도 걸어도를 보셨네요. 에노야 닉스님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작품 쭉 이어서 보실 때 추천해 주신 작품인데요. 8월 초에 보았는데 지금 훅이 남깁니다. 작품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부모님과 나의 상대적인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보았을 때도 저보다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남은 시간이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부모님, 조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걸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곁에 계실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잘해야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도 보셨네요. 걸어도 걸어도와 이 작품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볼까 하다가 NY 닉스님께서 걸어도 걸어도 이 작품이 좀 더 시니컬 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해당 작품을 먼저 보고 태풍이 지나가고를 이틀 뒤쯤에 연달아 보았습니다. 걸어도 걸어도와 등장인물, 관계, 배우, 장소 배경 등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도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해 주신 대로 꽤 다르더군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성격이 달라서 그렇지 그들의 속마음은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미움과 미안함, 원망 등 여러가지 섞인 그런 감정을 각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극중에 아베 히로시 배우분께서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중에 어린 남학생에게 돈을 갈취 비슷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는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에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기 힘든 만큼 자신이 원하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해야겠지요. 어렸을 때 내가 필요로 했던 어른이 되어라 라는 문구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자주 되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위에 좋은 어른분들은 많았지만 제가 본받고 싶은, 나도 커서 저렇게 되어야지 싶은 어른은 없었거든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른 편이기는 해서 10대 때의 느낌이나 기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지만 세월이 더 지나서 마치 제 인생에 10대 때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처럼 어른의 입장에서만 살지 않고 항상 저보다 더 젊은 어린 친구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어떤 한 방면에서라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저도 요즘에 들은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젊었을 때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는 제 조카들에게 아주 그냥 멋있는 말들도 하면서 인생의 어떤 충고를 켜는 요즘 말로 하면 꼰대질인데 그런 식으로 막 했었는데 정작 제가 그때 했던 말대로 이렇게 눈을 감고 되새김질을 해보면 저는 제가 했던 말대로 살아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 조카들에게 참 면목이 없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요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은 하긴 참 쉬운데 그 말대로 자기 스스로가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만큼만 말을 하는 그런 좀 겸손, 절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는 것도 힘든데 말이라도 좀 자유롭게 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또 생각도 들긴 하네요. 골드도 보셨네요. 이거 제가 녹음을 했었죠. 이 작품도 감상한지 두 달은 지난 것 같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6월 방송편에서 강신혜 수다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보았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제 취향이 부합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대하고 보았습니다. 크크 그리고 기대만큼 좋았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뭔가 새롭고 신선하더라고요. 최대 규모의 금강 채굴을 꿈꾸는 말 그대로 한탕을 위해 사는 주인공이 겪는 우여곡절을 다룬 내용입니다. 소재 자체는 자칫 뻔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풀어가는 이야기는 상당히 신선합니다. 제 취향이었습니다. 메튜 맥커너의 배우분은 언제부턴가 다양한 연기 변신 플러스 외모 변신으로 본인의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계시는 것 같아 좋네요. 캐릭터마다 다 연기를 잘 해주셔서 그의 최근 작품은 거의 믿고 보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감상 전에는 실화라는 것을 모르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난 후 와 이정도 이야기가 실화였다면 대박이었을텐데 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이런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추가 점수 더 들어갔습니다. 크크 영화같은 실화 너무 좋습니다. 주위에도 한동안 추천하고 다녔습니다. 아직 감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들 한번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재미난 영화입니다. 제목도 비슷하고 주연 배우도 같은 머드도 보고 싶은데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서 미루고 있네요. 머드 방송편에서 강신의 수다님께서도 초반 혹은 초중반은 지루한 감이 있다고 말씀해주신 기억도 나고요. 이렇게 세워주셨네요. 저희가 머드도 녹음했었고 골드도 녹음했습니다. 메투메커너의 작품은 굴레 작품은 거의 다 녹음을 했고 저도 이 배우 나오는 작품은 믿고 보는 편입니다. 왠지 저랑 코드가 맞아요. 작품을 선택하는 안목이 저의 코드와 맞는 그런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배우의 작품은 꼭 보는 편이죠. 이 머드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보시면 더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년의 성장이기도 하지만 다 큰 어른의 성장이기도 하거든요. 시련을 하고 거기서 좀 성장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상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이셔츠가 상징하는 거 건총이 상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저희 머드 방송판에서 녹음을 했지 않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청취 좀 부탁드릴게요. 데이비 백권님이 보신 걸어도 걸어도 태풍이 지나가고 골드 뭔가 좀 제목들이 이어지네요. 걸어도 걸어도 태풍이 지나가고 골드 네. 골드가 좋죠. 순길오빠님의 파수꾼 보셨네요. 역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집에서 볼 땐 스킵하면서 봤었던 작품이라 다시 보니 제가 처음 볼 때 영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주인공 3명의 비중이 적절하게 배분된 점이 제일 돋보이고 감정들도 전달이 잘 된 작품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땐 기태의 감정을 이해 못했는데 이번엔 기태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습니다. 박여할 때 느꼈던 건데 이재훈 연기가 여기서도 유승범 느낌이 났습니다. 유승범 느낌이 나는 게 맞는 배우 같네요. 그리고 리빙보이인 뉴욕 보셨네요. 썸머가 떠났다는 광고 문구와 마크웹 감독이라는 이름에 속았습니다. 그냥 3류 막장극을 이어가다가 감동 코드로 끝내버리네요.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통점은 나레이션이 나온다는 것과 남자 주인공이 찌질한 느낌이 난다는 것 정도 배우들의 감정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그냥 뉴욕의 원래 그런 분위기라고 몰아붙이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다른 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빙보이인 뉴욕 마크웹 감독의 500일의 썸머로 많은 남성 관객들이 좋아했었죠. 그 다음에 파수공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거를 녹음할 그런 능력이 제가 안 돼가지고 아직 녹음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좋은데 그게 왜 좋은지 특별히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좋은지 이걸 설명을 못하겠어요. 카노크론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좋습니다. 파수꾼 아프리카 테러 집단 모의를 포착한 영국군, 미국군, 케냐군의 합동작전을 다룬 영화이며 제목인 I in the sky는 하늘의 눈 이것은 무인정찰기이자 폭격기 리퍼를 이용해서 지상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을 관찰함을 뜻합니다. 뭔가 무섭네요. 무인정찰기 말고도 소형의 동물형, 곤충형 카메라도 등장하고요. 요즘에 몰카 범죄 있지 않습니까? 공중 화장실에 조그만 초소형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도찰하고 몰카라고 하고 이게 여성 화장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화장실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뉴스가 나온 적도 있는데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핸드폰 이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위치나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자신들만의 빅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러한 시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정보나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병적으로 싫어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썼던 글들을 다 지우기도 합니다. 하루을 딱 잡아가지고 지우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나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몰카 범죄는 물론이고 이런 스마트폰의 앱이나 운영체제 자체가 여러분들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결국 수집해서 그 회사들이 자신의 수익 창출 소비자의 패턴에 맞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과도하다거나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행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은 자기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약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자기 위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곳에서 놀러간다. 그 비행기 티켓에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바코드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올릴 때에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좀 이런데에 민감해가지고 무섭네요. 이 영화 지금 써주신 것 초반만 읽어봤는데 무섭네요. 이렇게 아예 인 더 스카이는 무인 정찰기로서 공중에서 관찰하고 있는 그런 거다. 피아가 서로 마주쳐 총을 쏘는 것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성능 카메라와 기계들로 적을 관찰하고 미세일로 공격을 하는 천대전의 특징이 디테일하게 잘 표현된 작품이었습니다. 유명 배우가 제법 출연하는 영화이지만 제목이 어쩐지 싸골틱한 느낌의 감상을 꺼렸던 영화였는데요. 평들이 좋아서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약간 좀 제목이 이게 뭐냐 싶어서 안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 영화 좋은 의미에서 감상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입부를 제외한 영화 내내 흐르는 긴장감이 정말 엄청나서 완전 몰입을 하고 봐서인지 영화가 끝나고서는 진이 빠졌더군요. 와 이 정도입니까? 영화의 주제의식도 굉장히 무겁고 관객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선택과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힘든 영화였습니다. 저도 감상하면서 계속 내가 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수없이 되묻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영화의 흐름과 인물의 대사에 의해 자꾸 바뀌는 경험도 했고요. 자살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선 지금 당장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데 그 미사일이 터지면 그 옆에 있는 빵을 파는 꼬마 아이가 죽게 된다. 이 상황을 두고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성적, 감성적, 정치적, 군사적, 도덕적 이유를 대며 쉽사리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처음엔 이런 모습이 답답해 보이고 탁상 행정만 일삼는 정치인과 소위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지만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신기하게도 그들 모두의 입장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가더군요. 전쟁의 비극과 아이러니를 비극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는 착하고 귀여운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일텐데 약간은 구태의연하게 이 방법을 쓴 것과 엔딩 크레딧 씬의 이 귀여운 아이가 플래시백 되는 부분이 약간 감상적으로 비춰지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흠잡을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주연 조연의 연기 다 훌륭했고요. 특히 이제 고인이신 알란 릭맨 배우의 마지막 대사는 폐부를 찌르더군요. 감독이 개빈 후드인데 배우경 감독이라 이 영화에도 직접 출연합니다. 이전 작들은 특출난 게 없었는데 이 작품만은 정말 어느 거장 감독 못지않게 잘 찍었더군요.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작품인데 정말 강추드리며 꼭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신의 영화제 작품상 후보가 또 늘어나버렸네요. 참 잔인한 장면은 거의 없지만 영화 말미의 미사일 공격에 의한 시체 훼손이 사실적으로 보이니 주의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강신의 영화제가 11월에 설문을 받았었죠. 올해도 여러분 강신의 영화제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를 저도 제목이 너무 좀 그래서 안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진중하면서 작품성도 갖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I in the sky 이거 브이오드로 좀 풀려서 여러분을 좀 싸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전 거니까 제가 본 영화 그 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수 감독 작품이고요.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설문 때문에 생각이 나서 봤습니다. 건혜효 배우가 주연이라서 건혜효 배우 연기 보려고 했는데 김민희 배우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김민희 배우를 주류영화 상업영화 쪽에서도 써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연기력이 최고조 상태인 것 같더군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더 빛나는 연기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순간을 다른 영화들에서도 보고 싶고요. 홍상수 감독 작품 속 대사는 좀 생뚱맞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찰지게 내뱉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작고하신 김지혁 배우와 이유영 씨가 함께 나왔던 영화에서 이유영 씨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고요. 김민희 씨는 대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뉘앙스와 맥락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의 배우의 표정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두 배우가 대사를 주고받을 때 대사를 내뱉는 배우의 연기가 그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경우가 있죠. 자연스럽게 관객은 그렇게 대사를 내뱉는 배우 흔히 말하기를 대사를 치는 그런 배우를 눈으로 따라가게 되고 카메라도 컷을 나누든 좌우 이동을 하든 대사를 내뱉는 배우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때 대사를 내뱉지 않는 배우 대사를 하지 않는 배우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다음 대사, 행동, 표정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김민희 배우는 그렇지 않네요. 건혜효 씨와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인데 상대 배우의 감정, 대사에 매우 자연스럽게 표정과 감정이 바뀌다군요. 분명 그 대사는 김민희 씨의 표정 변화가 필요한 대사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 말에 잘 감흥을 해주는 맞짱구를 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추임새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 표정에 동화돼서 똑같은 표정을 짓는다던가 배우 두 명이 주고받는 대사에도 필연적으로 상대의 리액션이 필요한 대사가 있고 오롯이 한 명의 연기만 중요한 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희 배우는 이것을 가리지 않고 상대 배우의 거의 모든 대사에 감흥을 해서 자신의 연기를 펼쳐더군요. 심지어 눈 깜빡임 속도나 개수를 세밀하고 미묘하게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이걸 계산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연기력이 지금 최고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역시나 시덥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으면 전개되다가 묘하게 뒤틀린 상황으로 씁쓸한 유머를 던져주기도 하네요. 현재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는 외도를 분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안 했죠. 이혼 재판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영화 속 소재가 남자 주인공의 외도입니다. 근데 묘하게 그 외도 상황을 비꼬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 주인공의 감독을 대입시킬 수 있다면 감독은 스스로를 비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자신의 애인 김민희씨 마저 그렇게 남주를 비꼬고 있고요. 평론가 한줄평에서 홍상수 감독이 자기 비판과 위로를 동시에 그리고 있다고 하던데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술을 위해서 자기 객관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스스로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영화는 김민희 배우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했습니다. 이렇게 써놓았고요. 데이빗 백곤님이 11월 9일날 안녕하세요 강신혜수다님 원래 요즘이 영화 비수기인가요? 아니면 제 마음의 비수기인 걸까요? 최신작 후기를 남겨드리고 싶은데 본 영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갑자기 떠오른 지난달 말에 본 작품 후기 남기러 왔습니다. 프랭크 보셨네요. 메가박스에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하는 행사인 심리학 읽는 영화관 10월 상영작이었습니다. 지난번에 VOD를 봤을 때는 음 영화 뭐지 신선하긴 한 해에서 그쳤었는데 이번에 극장에서 제대로 보니 노래, 음악들도 상당히 매력있고 내용도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합니다. 마이클 패스밴더 배우분은 정말 가면을 쓰고도 연기를 잘 하시더군요. 저번에는 어떤 배우가 연기를 했는지 모르고 봐서 더 놀랐지만 이번에는 알고 보았는데도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제이크 질렌 한의 누님께서도 연기 내공이 상당하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맞아요.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하시죠. 영화 속에서 영화 마지막 쯤에 나오는 I love you all 이 노래 첫 관람 때도 꽤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 더 빵빵한 음향으로 들으니 한층 더 좋더군요. 노랫말이 처음부터 I love you all 이렇게 반복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I love you all 이라는 가사로 시작해서 I love you all 로 진화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벽을 사랑해로 시작해서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로 바뀐다는 거라고 써주신 것 같습니다. 프랭크가 다시 밴드 단원들을 그 결말 쯤에 찾아가서 벽이 예쁘네 라고 말하면서 노래가 시작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보았을 때도 이번에도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과 노래였습니다. 프랭크가 민낯으로 달아온 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좋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밴드 멤버들은 그에 맞춰 즉흥 반주를 하는 이게 제가 블로그 쪽에도 이 영화의 결말에 나오는 그 OST를 소개하면서 결말 장면 클립도 유튜브에 있는 걸 함께 소개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 다른 인물도 나오죠. 그 남자 배우와도 좀 얽히는 게 좀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해소되면서 그리고 이 주인공이 가면을 썼든 안 썼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희 블로그 쪽에 한번 와서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상영 후 강의 때 들은 내용인데 실제 같은 탈을 쓰고 저랑 행동을 하는 코미디언을 모티브로 삼아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더군요. 책도 나와있다고 하네요. 모티브가 되어준 코미디언과 영화 속 프랭크가 다른 점은 코미디언 분께서는 자신이 역할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평범하지 않은 행동들을 인지하고 일부러 하는 것인데 반해서 영화 속 프랭크는 자신이 특이하다는 것을 따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강연자 분께서는 프랭크의 증상을 일종의 자폐증이라고 하시더군요. 진단 내리기가 어려운데 굳이 말하자면 자폐증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강연을 들으니 더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은 아니었지만요. 상영 전에 영화 대사와 장면이 인쇄되어 있는 예쁜 엽서도 나눠주더라구요. 메가박스 심리학 읽는 영화관 시간 되시면 한번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근 방송편에서 강신혜수다님께서 메가박스의 좌석이 가죽 시트로 바뀌어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더군요. 오랜만에 메가박스를 간거였는데 한층 쾌적하게 관람하고 나왔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천으로 된 좌석에서 볼 때는 진득이 파티장 위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도 종종 들었거든요. 머리도 닿기 싫어서 기대지도 않고요. 결론은 가죽 시트 대환영입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사는 것 근처에 롯데시네마가 새롭게 개관을 했는데 롯데시네마도 좌석이 좋더라구요. 가죽 시트이고 뒤로 젖혀지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넓이도 좀 좋아졌고 새로운 상영관 쪽에서는 좀 이런 현대화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런 가죽 시트가 된 상영관으로 가실 걸 좀 추천드립니다. 보건상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좀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 그런 곳으로 찾아가야지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팟캐스트 진행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근영 심리학 박사분께서 진행하셨더군요. 저도 어떤 분께서 강의하셨는지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봤는데 강신혜수다님 댓글 보고 나왔어요. 찾아봤습니다. 제가 답글을 써놓은 게 검색해보니 그분이 딴지영진공이라는 팟캐스트에도 출연한 적이 있으시고 심리학 책도 몇 권 쓰신 분이더군요. 그리고 영화파켓 딴지영진공이 2년 전에 방송분을 모아서 책도 출간했었다고 제가 써놨네요. 예전에 클래식 팟캐스트 진행자 버드리님이라고 요즘은 줄줄이 무비인 이러한 영화파켓스트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팟빵에는 없을걸요. 아마 파티나 쥐약 쪽에만 있을 겁니다. 이분이 팟빵을 싫어하셔서 저보다 더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그분도 자기가 방송했던 그런 것들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출간하시기도 했죠. 이렇게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수익처를 낼 수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저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마추어인데도 팟캐스트가 유명해지면 여기저기 강연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팟캐스트에 관한 팟캐스트 제작이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강연뿐만 아니라 음악팟캐스트면 음악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영화팟캐스트면 영화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 저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하루에 시간을 쓰면서 엄청난 노고가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노동에 합당한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팟캐스트 자체만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정말 초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예전에 쥐약공장장님 모시고 수다 초대석에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팟캐스트는 더 심하거든요. 상위 몇 프로에게만 수익이 몰리고 그 이하에서는 전부 다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소비자가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광고를 범으로써 비자발적이죠. 그런 식으로 광고를 범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제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거든요. 또는 뭐 그 밖에 후원을 받는다던가 PPL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뭐 그런 식으로도 수익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팟빵에서는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유료 콘텐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직접 돈을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도 순위표에서 상위에 있는 분들한테만 가능한 거지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본주의의 당연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게 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수익처를 발굴하고 또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애드립을 너무 많이 치고 있는데 데이빗 백곤님이 프랭크 메가박스에서 가죽 시트 좌석에 앉아서 보셨고요. 제가 이 영화 봤네요. 맨체스터 바이더씨 호흡이 굉장히 느리지만 매 장면마다 담담한 감정이 느껴져서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감상했습니다. 두 시간 훌쩍 넘는 불량입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미국판 작품 같달까 무뚝뚝한 따스함 가족을 상실한 사람의 일상 이런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그 담담한 기조를 깨고 툭 감정을 분출하는 폭발하는 이 아니라 분출하는 액션이 나오는데 그것도 꽤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치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상실에 대한 치유를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흔히 상처입은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은 치유가 되어야 하고 24시간 매순간이 괴로울 것이라 생각하죠. 영화 윈드리버에서 막 딸을 잃은 사람이 나와서 매순간 아파하지만 딸을 잃은 지 3년이 지난 아버지도 나오는데 미소를 짓기도 하죠. 물론 그 상실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요. 항공주에서 여자 주인공은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한박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선입견과는 실제가 현실이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영화가 잘 보여줬고 이 영화는 참 묘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여자친구랑 어떻게 하면 잠자위를 가질까 굉장히 궁리를 하고요. 근데 툭 감정을 분출하면서 그 상실감을 표현하죠. 멀쩡히 아름다운 바깥 풍경을 창밖으로 보다가 툭 감정을 분출하면서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기도 하죠. 이런 게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나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그러잖아요. 눈물 질질 짜고 어서 어서 치유되어야 하는 강박이나 전형성이 없이 그냥 이들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이런 게 좋았습니다. 거의 모든 인물들의 관계에서 감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 감정이 부정적일 때도 있고 연민일 때도 있고 사랑일 때도 있는데 그것을 과장이나 심파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보여주는 게 좋았습니다. 환타지가 없네요. 이 영화 속에선 결말도 좋아하고요. 그게 좋았고요. 걸어도 걸어도가 그래도 가족을 말하고 있다면 이 영화는 아직도 가족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연기들도 다 좋았고요. 제가 며칠로 다시 썼네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영화의 감정이 아련하게 느껴지네요. 무툭툭한 영화인데 데이비 백건 님도 맨체스터 바이더씨 정말 좋죠. 감상한지 한참 지난 저도 그 감정이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케이시 애플렛과 그 조카 두 분이 추워서 어깨를 한껏 올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전 그렇게 기억에 남네요. 당신의 수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장 신파 환타지 금방 훌훌 털어내버리고 억지로 감정 치유하는 것 혹은 치유를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답을 써주셨구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행복 목욕탕을 봤습니다. 강씨가 영화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영화죠. 미야자와 리에가 주인공인 일본 드라마 영화입니다. 와 진짜 이걸 계속 봐야하나 연발 하면서도 결말이 궁금해서 끝까지 봤습니다. 결말은 제게는 호러였습니다. 정말 일본식의 결말 일본식 감상주의 플러스 오글걸림 플러스 심파 플러스 가식적 감정 등이 범벅이 된 영화 제가 싫어하는 모든 것의 종합세트 이 영화를 비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곳에는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은 상처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상처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 유년의 상처 등등 그런 인물들이 나온 점은 좋았습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이 인물을 엮어내고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 지극히 일본적이고 일본식 감상주의 등등이어서 억지로 참으며 봤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려고 한 이유는 강신의 영화제 객관식 항목에 여우주연상 신인상 후보로 각각 미어자와 리에와 스시사키 하나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을 참고했죠. 연기는 다들 좋으시네요. 특히 스시사키 하나 경우 투명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인상을 준바 있는 솔로몬의 위증 똑같이 일본 영화인데 그 영화의 후지노 료코의 경우에는 감정을 내면으로 싸우면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 스시사키 하나의 경우에는 결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호러입니다. 원재를 직역을 하자면 탕을 끓일 정도로 뜨거운 사랑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바로 정확하게 그것을 결말해서 보여줍니다. 진짜 일본의 기괴하면서도 가식적인 감정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명장면이고요. 제가 일본의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저는 일본 영화에서 어머니를 묘사하는 방식이 참 싫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묘사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일본 영화에서 왜 어머니는 항상 성각자처럼 행동해 하는가 뭔가 위장된 따스함 어쩌면 그렇게 사회적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사회적 제약인 것 같은 느낌 이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꼭 이래야 돼 이런 느낌 주요 인물 연기는 좋았지만 이 영화는 제게 정말 최악의 일본 영화 이걸 보느니 차라리 배틀로얄 세 번을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배틀로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잘 따지고 들어가면 생각해보니 직전에 본 맨체스터 바이더시의 소재나 주제는 비슷하군요. 상처와 가족 이것을 풀어가는 두 나라의 양상이 참 흥미롭군요. 이렇게 써놓았네요. 자 에너이닉스 님이 13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씨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전한깨나 감기 조심하세요. 주말에 영화 두 편 감상했습니다.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 감상했습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프랑스 애니메이션 영화이고요.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공동 제작이긴 한데 언어가 불어 이니 그냥 프랑스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나폴레오 왕조가 프랑스를 계속 지배하고 영화상에서 설명되는 어떠한 이유로 전기발전이 발명되지 않은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없어 1960년대가 배경인데도 여전히 석탄을 이용한 증기 에너지가 주를 이르며 그에 따른 생소한 모습에 여러가지 탈것 등의 모습이 비교적 흥미롭게 그려집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무난한 편이고 나름 흥미로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SF 장르를 스팀펑크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스팀펑크가 맞다면 그런 영화들의 어떤 그런 뭔가 느낌이 있어요. 특유의 느낌 안개가 항상 껴있는 것 같은데도 고전적인 것과 이런 현대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는 근데도 영화상에서 꼭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증기기간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 문제는 영화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군요. 일단 미에자키 하여우 감독님의 작품 세계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인물 작화는 또 미국 셀 애니메이션과 유사하고요. 내용과 인물의 성격 등은 또 프랑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화 자체의 완성도를 떠나 어딘지 모르게 짝퉁스럽고 조잡하다는 느낌을 들게 해서 아쉽더군요. 그냥 보기 힘든 프랑스 애니메이션을 감성했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킬러의 보디가드 보셨네요. 무료한 주말 오후에 딱 어울리는 영화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으며 샤무엘 잭슨의 찰진 욕을 듣다보니 2시간 정도가 금세 가더군요. 중간중간 나오는 회상 신은 특이했고 둘 주인공의 케미도 무척 훌륭했습니다. 19금 영화인 만큼 약간은 잔인한 폭력 묘사와 정나라한 대사도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고요. 철저하게 성인들을 위한 재미를 추구한 감독의 연출이 상당히 영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락영화를 만들려면 아예 이 영화처럼 대놓고 오락적으로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여담으로 게리올드만 배우가 악역으로 등장하는데 레옹에서의 부패경찰 모습과 많이 겹쳐지더군요. 평소 게리올드만 악역이 제격이라는 소신인지라 이런 악한 모습이 아주 반가웠습니다. 킬레 보디가드 아보릴과 조작된 세계 두 편 써주셨고요. 제가 또 영화를 보고 써놨네요. 더 테이블 봤습니다. 여성 배우로는 정유미 정은채 한예리 임수정 김혜옥 등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여성 배우들 이시네요. 옴니버스 구성이고요. 4개의 상황이 있고 정유미 정은채 한예리 씨는 김혜옥 씨와 함께 나오고 그리고 임수정 이런 순서로 다른 상황이 동일 장소에서 전개됩니다. 정유미 씨가 나오는 그때만 상황설명을 미리 해주고 나머지 세 편에서는 대사를 계속 들어야만 이게 뭔 상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옴니버스 영화의 단점이 서사의 재미가 없는 점을 그나마 상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또한 각 상황마다 감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 감정들이 각 상황별로 다 다르고요. 이것을 연기하기 위해 배우들은 표정, 대사의 질감 등을 달리 하는데 카메라는 지나치게 배우 얼굴을 클로즈업 해서 감정과 배우 연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인 정유미 때는 유독 두 배우가 함께 담기는 화면이 많았는데 이건 이미 상황 설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카메라가 조금은 여유롭게 된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운드도 잘 잡았더군요. 극장에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VOD에서는 후시 녹음일지라도 사운드로도 배우의 감정을 관객이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배우들이 전부 예쁘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예상컨대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이 그 배우의 예쁜 얼굴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혹은 조명을 어떻게 써야 될지 등등을 연구해서 그 배우의 예쁜 얼굴면을 제대로 화면에 담기 위해 연구를 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는 연출면에서 쓴 것이고 이야기 면에서는 세 번째 상황 빼고는 어른의 상황을 평범하게 보여줍니다. 기발하다든가 짠한 느낌은 별로 없고 뭔가 쿨하면서도 인내심 있고 닳고 다른 느낌이면서도 자그마한 설렘을 부채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게 뭔 상황일까 라는 호기심이 없었다면 참 지루하고 흔한 사랑 얘기에 그쳤겠죠. 따라서 영화의 매력은 예쁜 배우들을 보고 호기심으로 집중하고 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임수정 배우의 팬인데 임 배우 나오는 네 번째 상황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활용도가 계속 한정적일까 주목받은 영화가 공포물 장화 홍련이고 연기력을 인정받은 영화가 로콤을 내 아내의 모든 것인데 그 이후로 자신의 매력을 새로운 지평으로 던질 수 있는 선택 또는 작품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배우의 한계인지 연기의 한계인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예전에 사랑의 파리라는 외국 옴니버스 사랑 영화도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참 재밌게 봤었는데 라고 제가 써놨네요. 음 순길오빠님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고 보셨네요. 예전에 집에서 봤었는데 그때는 감독을 모르고 봤다가 나중에 핀처 감독인 걸 알고 나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잔혹한 핀처 작품 중에 유일하다 싶은 감독 멜로 작품이네요. 그런데 영화의 주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핀처 감독 영화를 보면 관객들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 듭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최적의 길로 가는 느낌 이 영화에도 요즘 제가 빠진 블란첫 누님이 나오셨네요. 벤자민과 다시 재회 후에 밤에 춤추는 장면이 제일 이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어스 스킨 보셨네요. 아동 성추행을 다룬 이야기고 상당히 거북한 이야기라서 이제야 개봉하게 된건지 거의 10년이 넘어서야 국내에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다루는 시선이 좋았고 연기도 좋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감독의 필모를 보니 올해 제가 제일 흥미롭게 봤던 루머의 루머의 루머 연출을 한 감독 이었네요. 아마 조만간 이 감독 전 작품들도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 이걸 보셨는데요. 이거는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먼저 16일날 순길오빠 님이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 우승 상금 등으로 차별받는 테니스 여자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제를 전하는 데는 괜찮았는데 그 이상의 무엇인가 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화라서 넣은 건지 몰라도 레즈비언 이야기는 굳이 넣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빌리진 이라는 캐릭터를 수명하기 필요 했나 싶어서 좀 아쉽네요. 두 주인공의 대결에만 집중해서도 됐을 듯 싶은데 말이죠. 트위터 에서 17일날 수잔 님께서 빌리진 킹 상영관 적은 거 정말 아쉽다. 조금 뻔한 감 은 지울 수 없지만 남성 우월 주의자들의 괴변 에 사이다를 뿌리며 일가 하는 엠마 스톤 섹시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빌리진 킹 이라는 멋진 운동 선수 이자 인권 운동 가 를 알게 된 것도 큰 수학 이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순귤오빠님은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수자님은 좀 더 실화 쪽에 실화의 의미 이런 것에 좀 방점을 찍어서 써주신 것 같네요. 자 순귤오빠님이 애니메이션 이거 보셨네요. 이 세상 한구석에 이 애니메이션 저도 보고 싶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 해군기지의 민간인 이야기입니다. 그림체가 귀여워서 봤습니다. 큰 전쟁의 가해자인 일본의 민간인들의 삶을 그려낸 게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등장인물들은 다 너무 착한 게 미화 이야기도 나올 법 하네요. 원작의 내용을 보거나 큰 틀을 보면 우익을 미화 한 게 아닌 게 확실하지만 미화라고 느끼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영화 후반에 갑자기 폐허가 된 마을에서 태극기가 나오길래 이게 뭔가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원작에서는 그것을 본 주인공이 대사를 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대사에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좀 아쉬웠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왔는데 일본 NHK 에서 관람객 인터뷰를 한다고 카메라로 인터뷰를 찍더군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영화를 본 감상과 느낌 점 같은 걸 물어봐서 답변해 주었습니다. 올해 영화관에서 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가장 제 취향에 맞는 그림 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내 편이라 봤었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승규로파님 일본 NHK 까지 진출하신 건가요? 저희 방송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큰 메이저 방송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 한구석에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이 일본 아카데미 인가요? 거기서 최고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 오늘 제치고 일본 특유의 민족성 혹은 전쟁의 아픔 이런 것들 그린 소재가 조금 어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 한국으로서 일본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강제 진용을 당한다던가 물자를 침탈해 간다던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쟁의 피해자로서 힘들었던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일본 이외에 국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이 언짢은 그런 내용일 탈지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때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나 일반 애니메이션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이라고 알려줬었던 바람이 분다였던가요 그것도 저희가 녹음한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 전쟁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녹음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는 그 정도 미화는 아닌 것 같다 단지 책임을 묻자면 윤리를 저버린 과학도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리고 병든 아내를 보살피지 않는 그런 한심한 남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이런 논란에서 항상 좀 비판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 좀 자세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승귤오빠님이 이 세상 한구석에 써주셨고요 1부를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1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 글인데요 더큐어를 봤습니다 일본 영화가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 같은데요 배우 데인드완이 나와서 기억해뒀던 영화이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분량이 무려 146분이고요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미스테리물로서 꽤 좋은 연출을 보여주었거든요 캐리비안 해적을 연출했던 고아 버빈스키 감독 작품이고요 산속 요양원에 임무를 띄고 들어간 남자 주인공이 겪게 되는 미스테리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흥미롭더군요 근데 사실 중반쯤 되면 중요한 결말은 이미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전까지 중요하게 다뤄졌던 소재들이 허무하게 끝나고 모든 시선이 한가지에 집중되는데 그 결정적 결말이 꽤 허술하고 좀 엽기적입니다 이어서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 데인드완이 륵배송 감독과 함께 만든 SF 판타지 영화죠 세계관은 정말 독특하네요 특히 두 차원의 공간이 한데 엮어지는 설정과 화면이 좋았습니다 평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독특한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참 전형적입니다 남주와 여주 관계도 너무 헐리우드스럽구요 이들의 사랑에 큰 관심이 생기질 않더군요 결말에 갑자기 사랑 어쩌고 하길래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제오 원소에서 사랑대사가 먹힌건 인류 생존의 절제 절명 순간이었기 때문인데 이 영화는 안 그렇거든요 여주가 모델 출신인데 팔다리가 길어 시원시원해서 보기 좋더군요 더큐어 발레리안 모두 유명 감독 작품이고 중반까지는 흐름이 흥미로웠는데 결말에 전부 말아먹네요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면 할수록 점점 힘이 빠지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여러분 2부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1월 편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밖에는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이 코너가 많이 밀려서 작년 2017년 12월에 여러분이 써주신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 그 달에 보신 감상 댓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읽어보는 순전히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코너 이죠 감사드리고요 자 블로그에 제가 쓴 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미스프레지던트를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태도가 좋은 다큐가 아닌가 MB의 추억 커바디스 등을 연출해서 사회고발을 했던 김재환 감독 작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일가를 바라보는 박사모 회원들 마음을 헤아려 보는 내용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보수인 분들이 계실까요? 혹은 박사모 회원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실까요? 이 팟캐스트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좀 진보 진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긴 한데 요즘은 유튜브 쪽에도 보수 스피커들이 채널을 많이 꾸리긴 하지만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방면에 그런 다양한 진영이 있는 분들이 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가끔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말이죠 뭐 진보든 보수든 저희 방송 좀 애청해 주세요 이 영화는 선입견으로 박사모 회원들을 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BA 추억이나 커바디스 같은 경우는 김재환 감독님께서 좀 진보적인 시각으로 찍으셨던 영화들인데 음 이 영화는 선입견으로 박사모 회원을 정제하지 않는 것 같다 우매하다든가 돈으로 동원되었다든가 폭력적이라는 색안경을 벗고서 진심으로 박통일가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또 아끼는 보수 시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좋았고요 상대 진영의 사람을 낙인 찍거나 대상화하지 않고 이들이 왜 박정희 대통령 일가를 사랑하는지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영화는 이들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박사모의 대사와 배치되는 반대가 되는 화면을 집어넣거나 이들의 화면을 흑백으로 처리해서 과거 또는 추억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은연중에 꼬집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장면을 결말에 완벽하게 또 집어넣어 보여주고 있죠 제가 얼마전에 구남도 녹음 때에도 살짝 언급했던 웹툰 인천 상륙작전을 보았기 때문에 영화가 아니라 웹툰 조금은 더 박사모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6.25 전쟁을 배경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겪은 세대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었죠 5.60년대 시절을 겪어본 분들은 공산당과 배고픔이 최대의 공포요 주적입니다 이들의 역사적 정치적 일상의 시작은 이것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물론 그 시절에 모든 사람이 전부 보수로 편입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들의 뒷배경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보 진영도 똑같이 탄핵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헌재에 가서는 부결됐지만 그리고 좋아하는 인물의 죽음까지도 겪은 적이 있죠 박사모 회원들의 순수한 눈물을 흘릴 때 몇 년 전 진보 진영의 눈물도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오버할까요 동기 동기 출신 이념 진영 등은 다를지라도 좋아하는 정치인을 향한 그 사랑과 순정 그리움은 비슷해 보였다 박사모의 눈물이 결코 천박하거나 위선적으로 느껴지진 않았고요 물론 박사모 전체의 행위나 동기를 전부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합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강경 극렬파도 존재하니까요 어쩌면 다수일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코 그룹의 시선이 아니라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올코 그룹을 나누는 잣대를 포기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박사모 회원들께서 이 영화를 좀 많이 관람해줘서 감독을 돈 좀 벌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 7천명도 안받고요 저는 영화에서 감독의 태도 캐릭터의 태도 배우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다큐멘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하고요 결론을 이미 내놓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놓는 확증편향식 연출은 다큐에 어울리지 않죠 오랜만에 담당하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가족이란 단어가 참 중요하게 나옵니다 역시 보수는 공동체의 중심주의죠 왠지 옛날 시골 느낌도 나는 단어라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헤나야닉스 닉슨도 미스 프레지던트 보시고 써주셨네요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영화인지 알고 보긴 했지만 보고나니 마음이 더 답답하고 착잡해지더군요 그저 우리네 부모님이 저들 같지 않으시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강시네 강시네님의 강시네님의 이 영화 감상평을 읽어보았는데 저는 좀 더 시니컬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감독은 그냥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그들과 생각이 다른 우리들도 헛되이 그들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같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요 그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대신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하고는 접점이 없다 바꾸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아직 안 보신 분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어떻게 적자를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미스 프레지던트 그리고 에노야닉스 님이 이어서 블로그에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남한산성 방송편 잘 들었습니다 강신애 님도 좋게 보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올해 한국영화중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강신애 영화제에서도 많은 표를 얻으리라 봅니다 영화는 브루클린을 봤습니다 2015년 작품이며 1950년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향수병에 시달리다가 운명의 사랑을 만나게 되지만 다시 역경이 찾아오고 결국은 해피엔딩 이라는 약간의 뻔한 성장 영화의 전형적인 이야기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 좋습니다 뻔하지만 언제나 감동을 주는 가족의 사랑과 남녀의 관계에서 오는 애절함과 고민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녀의 만남은 굉장히 개방적일 거라 믿었는데 저 당시에는 저들의 연애의 모습이 제 나의 또래의 첫사랑의 모습과 다름없이 풋풋함이 묻어나 재미있기도 했구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여주인 시얼샤 로넌 입니다 똑부러지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고전미와 현대미가 공존하고 차분함 속에 발랄함과 당첨도 묻어나는 얼굴로 영화를 빛나게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여성분들을 너무 좋아하기에 영화 보는 내내 여주인공만 나오면 행복했으더군요 관객이 좋아하는 배우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배우가 나오면 좀 더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할 때 그런 관객 몰입을 강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배우들을 쓰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거죠 물론 연기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영화 초반에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있길래 찾아보니까 러블리 본즈 에서 아역 을 맡았던 배우 였습니다 당시에도 참 예쁘게 생겼네 했는데 참으로 잘 자라 줘서 정말 고맙네요 그렇다고 단순히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고 연기력 훌륭합니다 우는 장면에서는 함께 한없이 슬퍼지고 웃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게끔 관객을 고스란히 영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흡입력 있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배우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 당신의 집이고 고향이다 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으로 끝을 맺는 영화이지만 이런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사는 우리들 이기 때문에 이런 결말이 감동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남으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였습니다 브루클린 저도 뭔가 보고싶네요 약간 흐름이 고전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데 또 그러한 흐름에 재미가 있거든요 특유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시대 배경도 1950년대 이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엑스마키나 근래 나온 SF영화인데 역시 2015년에 제작된 SF영화입니다 작년인가 초반 30분 정도 감상하다가 어쩐지 와닿지가 않아서 감상을 보류해뒀던 작품인데 근래 2000년대 최고의 SF작품 리스트에 이 영화가 언급되길래 제감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연이 돕널 글리슨 이라는 배우인데 위해적은 브루클린 에서 여주에게 차이는 비련의 남자 조연 이었더군요 우연히도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연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인사이드로윈 과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한 오스카 아이삭이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천재 억만장자로 출연합니다 왜 꼭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천재이거나 억만장자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이칙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자주인공은 알리시아 비칸데르 인데 세간의 편과 달리 제 눈엔 그리 예쁘게 보이지는 않더군요 이 배우는 리부트되는 툼레이더에서 주인공이 라라 크로프트를 맡았더군요 과연 안젤리나 졸리 능가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 배우가 그렇게 예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는데 툼레이더 리부트한 걸 봤는데 거기서 입을 앙 다물고 있는 옆모습이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이 영화 상당히 문제작이긴 하군요 알파고 충격 이후로 개봉이 되었다면 아마도 더 주목을 받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근래에는 전투형 로봇의 상용화가 가까워졌고 이에 따른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영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좋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전세계 최대 검색 엔진에서 얻어지는 빅데이터로 무한성장하는 인공지능이 어쩌면 인간의 상상력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도 인간 본성의 불확실성과 변덕을 열축할 수 없음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저는 아무리 과학이 극도로 발전한다 치더라도 그 발전에 정비례하는 결과물을 꼭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인간과 똑같은 로봇이나 안드로이드 혹은 복제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력을 다 뽐내지 않고 그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한눈에도 로봇임을 알아볼 수 있는 피저물을 만드는 것까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 모습의 로봇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물론 인간 모습의 로봇 이런 데서도 나오고 저희가 녹음한 바 있는 AI 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로봇 부수고 이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AI 인공지능 로봇과 블레이드 러너 복제 인간보다는 스타워즈 로봇이나 바이센터 니얼맨의 로봇 다운 모습을 들 수 있겠네요 스스로도 불안전한 존재인 인간이 자신과 똑같은 피저물을 창조하는 일은 그게 설사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역시나 불안전한 결과를 갖고 옳게 자명함으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로봇 반대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몇십년 안에 힘들고 위험한 이런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에 오길 고대하는 쪽 입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되었을 때는 24시간 저를 보필 하는 로봇 이 있는 모습을 자주 그려봅니다 그저 어느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 근데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생명 공학 쪽에서는 인간 복제 그리고 인간의 배아 라고 해야 하나요 그 난자 하고 정정 수정이 된 그런 상태 혹은 인간 동물의 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 인류를 통틀어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 공학 쪽에서도 그러한 제약을 받아들여서 그 제약 틀 안에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로봇 공학 에서도 그러한 정말 전 인류의 공통된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제약 한계에 대해서 이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인간 모습의 로봇 틀을 원하는 수요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도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느냐 로봇이 이미 나온 후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이미 늦었죠 그 전에 윤리작이든 철학적이든 아니면 개인의 생각이든 지금 NY닉스님처럼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곧 닥쳐올 미래이기 때문이죠 가볍게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영화이지만 철학적인 주제를 품은 SF영화를 선호하신다면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참 이 영화 특수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로봇의 골격 위에 피부를 덧씌우는 장면은 기가 막히더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엑스마케나 였고요 범죄도시도 보셨네요 일단 영화가 참 재미있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감상했습니다 배경이 되는 동네가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하고 영화 자체의 오락적 요소가 무척 탄탄해서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마블이나 DC가 이 영화를 꼭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군요 개인적으로 범죄도시는 한국판 히어로 영화라고 부른데요 근래 헐리우드의 히어로 영화와 전체적인 얼굴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범죄도시는 빌런인 악역에 대해서만큼은 근래 만들어진 모든 헐리우드의 히어로 영화를 능가합니다 메인 빌런 메인 악당 장첸 윤계상씨 연기한 그 장첸은 배우의 연기력을 떠나서 악역이라면 이래야지 할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부하와 주변 인물들도 하나같이 제대로 된 악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맞습니다 악당은 진짜 악해야 돼요 장첸 같은 경우는 욕망이 확실하잖아요 돈 아닙니까 돈을 추가하는 그 욕망을 추가하는 악당이야말로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조금 더 그 현실성을 띄기 위해서 좀 시나리오상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흔히 악당이라고 치면 미친 사람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그런 범죄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 쉬운 이런 설정이죠 미쳤다고 딱 설정해 놓으면 그 밖의 어떤 다른 여타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한참 미쳤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돈에 대해서 저렇게 욕망을 분출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또 다르잖아요 장참 같은 경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가서 때로 잡고 이런 스타일인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금융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악역은 정말 악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계속 읽어보죠 여하튼 이런 악역에 대한 부분이 이 영화가 크게 인지도도 없었고 19금 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흥행이 성공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래 헐리우드에서도 못 만들고 있는 제대로 된 악역을 등장시킨 한국형 히어로 영화가 나왔으니 관객이 열광할 수 밖에요 헐리우드 히어로 영화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영화들은 하나같이 악당이 반짝이는 영화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있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걸작평을 듣는 이유도 걸출한 악역인 임모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범죄 도시가 악당만 부각된 것은 아닌데요 마블리 마동석이 히어로 역할을 넘나도 술륭히 수행해내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마동석 배우에게 이 영화는 정말 인생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2편을 속편을 기획중이라는 뉴스를 접하고는 너무 나간거 아닌가 오버하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무조건 2편 3편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 등장한 멋진 캐릭터가 영화 한편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아까우니까요 실존 인물이 있죠 마동석 캐릭터 그리고 이 사건도 실존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감독이 강윤석 감독이고 사실상 이 영화가 첫 연출작인 생소한 감독인데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깨고 있는 굉장히 영리한 감독인 것 차기작이 범죄도시 투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는 감독입니다 많은 등장인물과 여러 사건으로 영화 중반부는 약간 산발하기도 했고 마무리가 두리뭉실한 부분도 있지만 오랜만에 만나본 정말 재미난 오락영화였습니다 맞아요 19금 액션 오락영화로서 최상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한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위터적으로 10월 27일 날 봄이랑 나랑 님께서 진성규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범죄도시에서 오른팔인가요 그렇게 나왔었죠 장진의 오른팔 10년도 전에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에서 만났던 배우 야생에서 사는 소년역 마치 동물처럼 몸을 써야 하는데 관람 끝에 터진 단 한마디 예뻐요 놀라운 연기 울컥한 감동 반짝반짝 빛나던 그 배우를 흐려진 기억 속에서 다시 찾았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상도 많이 받으셨죠 이분이 10년쯤 전에도 이분을 보시고서 이게 연극인가요 보시고서도 아주 감탄을 했었는데 영화 속에서 상도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신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이번에는 영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술에 대한 영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써주신 것 트위터 쪽에 두 개를 한번 읽어보죠 11월 20날 박흠왕님께서 이경희 작가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함부로 애틋하게 라는 드라마에서의 뜨악한 장면과 대사들로 여혐을 부추켰다는 점에서 과오가 있지만 이야기의 조미료로만 쓰였던 공효진 배우를 주연으로 옮기면서 그녀가 폭넓은 연기가 된다는 가능성과 상업성도 있음을 증명해준 업적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공효진 배우의 투트랙 전략인 드라마는 상업적인 걸로 영화는 하고 싶은 연기를 하는 쪽으로 하는 이 영리한 선택이 이경희 작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드라마 고맙습니다 가 결정적이었는데 이 드라마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이경희 작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써주셨고 11월 27일 날 수잔님께서 트위터로 JTBC에서 한때 나왔던 전체관람가라는 영화 예능이 있었죠 26일자 전체관람가 이명세 감독편은 영화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사람이 글로 감정을 전달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미지와 색깔 선율같이 언어적인 요소가 소거된 예술 장르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느낀다 예로부터 글 읽기는 강조해도 미술과 음악은 천시하던 관습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된 듯 이명세 감독이 그 이미지 영상 이런 걸로 관객에게 감흥을 전달시키는 예컨대 그거죠 어떤 화가 많이 났다 그러면 화가 많이 나는 그 인물의 모습 동작 대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어떤 다른 이미지 하나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이미지 하나로 아 저 인물이 화가 났구나 라는 것을 전달받는 거죠 관객이 이런 연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명세 감독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 이미지 하나를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관객에게 이야기 혹은 정서 감성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사실 이명세 감독을 저도 좋아합니다 이 근래작들은 너무 좀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거의 초기 작품 저희가 녹음한 쪽도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 최진실 씨하고 박중훈 씨가 나왔던 그 영화도 있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인정사장 볼 것 없다 그 영화도 좋아하는데 대부분은 화면으로 어떤 정서를 검구는 어떤 감정이나 감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죠 근데 이명세 감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 이미지 하나로 그 서사를 진행시킵니다 그 이야기도 전개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 이건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니까 잘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옛날부터 이거를 잘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집에서 떠나서 뭐 슈퍼마켓으로 갔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를 그냥 하나의 이미지 아니면 몇 개의 이미지로 요 서사나 이야기를 대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집에서 나와서 뭐 문을 닫고 뭐 거리를 지나서 슈퍼마켓에 가는 그런 여정이 화면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이미지 몇 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대체가 되고 관객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캐릭터의 감정이라든가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정서라든가 감성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시적으로 추격을 해서 딱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이거는 독특하면서도 오바에서 말씀드리자면 고차원적인 그런 연출을 잘 하시는 분이죠 한국에 이런 분들이 몇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이명세 감독이 한국 영화계 굉장히 귀한 분이고 빨리 좀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만들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전에도 하나 만들려고 했다가 엎어주고 계속 읽어보죠 현실적인 이유로 아직도 열심히 때깔 좋게 만들 능력이 충분한 감독들의 영화를 우리는 몇 편이나 놓치고 있는 것일지 열악한 영화계의 상황과 그럼에도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증명한 감독의 이야기 그리고 남다르고 개성적인 표현 방법 많은 이야기를 해준 방송이었다 제가 이 원고 예시에는 영화 셔틀콕을 써놨는데 좀 서정적인 그런 연출을 보여주는 감독들이 한국에서 좀 입지가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그러한 서정적인 느낌 일본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아주 소수 매니아가 굉장히 아주 열광을 하는 거고 네 지금 창 밖에서 자동차 경보음이 들리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화면에 제가 이명세 감독을 좋아하지만 그런 화면에 서정적인 것을 너무 치우친 그런 연출 그런 감독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좀 중시하는 편이라서 근데 예전에 우리 청취자분이 한번 소개해 주셨었는데 저도 봤을 때 영화가 굉장히 서정적이다 라고 느꼈던 작품이 셔틀콕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도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하죠 민감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민감한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것과 대비되게 아주 서정적인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 류의 어두움에서도 미장생이 강조된 정말 실전 없이 왜 벽지를 저렇게 아름다운 벽지로 했을까 제가 이 말을 했다가 유튜브에서 아주 혼났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벽지를 저렇게 비싸 보이는 그런 걸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장생의 좀 어두운 톤으로 그렇게 하시는 감독들 또 그러한 영화는 말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좀 서정적이면서 밝으면서도 좀 붕 떠있는 천국에 와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들도 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에 그리고 아 진짜 이경미 감독 우실 때 나도 왠지 울컥했잖아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경미 감독의 근래작 그 손예진씨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도 약간 좀 서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그 딸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전체 관람가라는 예능을 보았을 때 이경미 감독 같은 분들도 꼭 필요하다 저는 사실 이경미 감독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체 관람가를 보고서는 음 자기 취향에만 함몰되어서 그 밖에 우리 한국 영화기를 전체적으로 빛내줄 수 있는 그런 감독들 그런 작품들을 좀 경시하거나 좀 괄시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좀 반성을 했었고요 근데 뭐 반성만 하지 저 스스로 바뀌질 않네요 여튼 계속 읽어보죠 음 그리고 JTBC에서 나왔던 이명세 감독의 단편 영화는 막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얘기하고 싶어지는 영화였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이명세 감독님 영화 현장에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장편영화 찍으셨으면 좋겠다고 응원하기로 제가 개봉하면 꼭 볼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이명세 감독님 정말 꼭 장편영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러면 극장에서 보고 싶네요 부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위터로 맨션 두 개를 읽어보았고요 에나이닉스 보셨네요 감독이 시카리오와 로스트 인 더스트 각본을 썼던 분이더군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두 작품과 일명상통하는 느낌이 이 영화에도 있긴 하네요 굳이 비교하자면 로스트 인 더스트 쪽이 윈드리버의 감성과 더 닮은 것 같긴 하고요 영화 감상 후에 강신혜님의 윈드리버 방송편도 청취했는데요 방송을 들으니 이 영화는 감독판으로 보는게 무조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판으로 방송편을 녹음했었죠 전체적인 느낌과 배우들의 연기 등에 대한 느낌은 강신혜님의 방송과 대동소의하지만 사적인 복수에 대한 개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독판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감독판이 북미판입니다 북미판 아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게 참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가 요거는 저희 윈드리버 방송편을 청취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구요 한국판에서는 삭제된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폭력 장면과 그 남자친구에 대한 폭행 장면이라 하던데 제가 본 감독판 북미판에서는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딸과 피해자를 동일시하는 주인공의 사적 복수를 지지하게 되구요 한국개봉판이 감독판에 비해서 오히려 4분정도 더 길다고 하는데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저와 와이프는 영화 후반부 FBI 요원의 공장 방문과 1차 충돌에서 트레일러 앞 총격신으로 이어지는 정말 폭풍같은 장면의 연속에서 숨을 멈춘듯 몰입했다가 막판 복수신에서 저희 부부가 서로 저 XS 죽여 쏴버려 하면서 주인공을 응원하고 있더군요 크크 이 영화의 백미가 지금 언급한 후반부 장면인데 그 후반부의 모든 장면이 마치 한 세트같이 느껴지게끔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도려내 버리는 천인공로할 짓을 버리다니요 정말 한심한 한국 배급사입니다 감독에게 양해를 구한 편집도 아니고 미리 편집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하며 그렇다고 영화를 제대로 살린 편집도 아니라니 이렇게 영화를 난도질한 후 막상 개봉을 하니 주관람층이 성인이고 한국에 개봉한건 편집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급하게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북미개봉판을 재개봉하는 짓이 정말 꼬불견이네요 이건 물론 제 추측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영화 상영회차를 늘리기 위해 가위질을 했고 요새는 관람 등급을 낮추기 위해 가위질이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극혐입니다 이 영화가 영화계의 나쁜 설레로 남아 절대 이런일이 되풀이 되질 않길 빌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감독판을 보고 썼네요 에너야닉스님 글보고 감독판으로 제감상 했습니다 감독판이 훨씬 간결하고 직접적이네요 한국 개봉판이 호흡이 더 느리지만 은유적인 맛과 감정적인 여백이 더 있고요 큰 차이는 아니고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네요 영화 초반에 제레이미 레너를 설명해주는 방식이 약간 변경되었더군요 이 공간에서 살고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냥꾼으로서 존재감을 더 각인시키더군요 총알을 만드는 장면인데 한국 개봉판에서는 매우 짧게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서 에너야닉스님이 주인공의 사적 복수 개연성이 더 있다 감독판이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네요 사냥꾼의 이미지를 줌으로써 대체적으로 엘리자베스 올슨이 신참 내기 느낌나는 장면은 대부분 감독판에서 사라졌습니다 영화는 좀 더 스릴러 느낌을 갖습니다 후반 병원 씬에서 감정이 터지는 장면을 조금 더 짧게 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되는 걸 막는데 감독판은 전체적으로 감정 호흡을 짧게 하더군요 엘리자베스 올슨이 피해자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도 짧아지고요 감독판에 비하면 제 방송편이 좀 붕 뜨는 느낌이네요 장르적으로는 감독판이 더 낫습니다 대신 드라마의 느낌은 한국 개봉판 혹은 인터내셔널 버전이 비교적 더 낫네요 결정적으로 자기 딸 옷을 올슨에게 입힌 장모를 향해서 제레이미 래너가 살짝 눈을 흘기는 장면이 북미 판에는 감독 판에는 없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았거든요 라고 감독판을 안 볼랍니다 그게 감독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답글을 썼네요 저도 감독판을 지인들에게 추천할 것 같습니다 한국판에는 시체 검시 소신 에서 편집이 엉뚱하게 되어 있어서 올슨이 난데없이 화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감독판이 전체적으로 더 깔끔하고요 앤아이닉슨의 말씀처럼 감독의 의도가 전적으로 반영되고 구현된 버전이기도 하겠죠 윈드리버 감독판으로 비교감사 해봤고요 이거 못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엔아이닉슨님과 저는 저희 방송편에서도 버전에 따른 느낌차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는데 영화에서는 백인과 인디언의 그런 문제들 이 주인공이 그 사이의 어떤 경계선 중간자적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좀 건들고 있습니다 엔아이닉슨님이 아토믹 블런드 보셨네요 샤럴리지의 테로는 정말 최고네요 영화가 굉장히 산만하고 정신 사나운데 이 눈임만 나오면 숨을 먹고 집중하게 되더군요 영화는 초중반까지는 그냥 그랬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괜찮아집니다 특히 후반부 건물 계단 에서의 액션 씬은 굉장히 훌륭했고요 궁금증이 하나씩 해결되며 따라 월잇감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꼬인 스토리와 불친절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데에 살짝 애를 먹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오락 영화로서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우리 테론 누님이 정말 고생고생 하면서 찍은 티가 나는 영화니까요 나빠도 좋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이 누님 너무나도 좋아요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데이비 백곤 님이 11월 24일 블로그 쪽으로 안녕하세요 강시대수다님 요즘 날씨가 가을과 겨울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맞아요 그 뭔가 좀 스산하면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환절기의 느낌 가을과 겨울에 약간 좀 그런 뭐랄까요 이게 좀 스산하면서도 좀 쓸쓸해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사랑이 터질 것 같기도 하면서도 사랑이 꺼질 것 만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가요 예년보다 좀 있더라구요 한국에서 찾기 힘든 느낌 영화 상영 후 gv때 좋았네요 신선한 예쁨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직접 오셨었나요 배우가 어 프랑스 브루고뉴 지방의 버건디 농장을 배경으로 삼남매 성장 혹은 변화 가정 가족간의 이해관계 사랑 집 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와인 농장을 배경으로 하다보니 일단 풍경 예쁘더라 구요 게다가 그 풍경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을 모두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촬영할때도 계절이 바뀌길 기다렸다가 각 계절마다 찾아가서 찍으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은 도시 배경을 중심으로 찍은 영화들이 많은데 백투버건디는 아름다운 시골 풍경에 젊은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관람하신다면 요즘 흔하지 않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녹음할 때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네요 바깥이 이야기는 편집돼서 날아간 부분도 꽤 있을 것 같다 느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 전개나 영상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3명의 주인공들이 각자 힘들어하는 부분을 겪어내고 이겨내서 성숙해지고 남매간 서로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며 집에 대한 그들 나름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훈훈한 결말을 맺습니다 프렌치 시네마 투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따끈따끈한 행사인데 꽤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해당 초청작들 중 한두 편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덧글로 영화 감상 중에 제 한쪽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께서 와인으로 추정되는 술을 드시면서 보셔서 저는 4D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후각적으로 이렇게 써주셨네요 요즘에 극장들 좀 비싼데 가면은 진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식사도 나오고 술도 해주고 침대가 있는 그런 상영관도 있던데 영화 보면서 자면 되겠네요 데뷔 백곰님이 백투버건디 2017년 11월에 써주신 거고요 저스티스 리그를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길 오빠님 먼저 써주셨는데요 진짜 깔려고 봤는데 배트맨 대 슈퍼맨이 워낙 망작이라서 저스티스 리그는 그냥 봐줄만 하다고 느껴지네요 불만인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감독 이름을 감안하고 보면 봐줄만 하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마블이랑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캐릭터의 감정 변화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제일 아쉬웠고 DC는 너무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강 캐릭터 슈퍼맨의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주는 액션과 아쿠아맨은 나름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만 슈퍼맨은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서 파워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고민이 될 듯 하네요 팀에서 너무 독보적으로 쎄서 아쿠아맨은 단독 영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제 좀 있으면 개봉할 것 같던데요 아쿠아맨 단독 영화 플래시도 스파이더맨을 참가해서 만들면 괜찮은 영화가 나올 듯 합니다 에너야 닉슨 님도 저스티스 리그 DC는 원더우먼으로 이제 정신 좀 차리는가 싶더니 저스티스 리그로 퇴보를 해버렸네요 아쿠아맨과 사이보그는 좀 생소하지만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플래시 등의 기라성 같은 영웅들을 모아놓고 겨우 이 정도의 결과물을 내놓다니요 근데 이걸 또 전적으로 잭슨헤더 감독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게 중간에 연출을 조스 웨던 감독이 맡으면서 뭔가 이도저도 아닌 색깔의 영화가 나온 탓이 큰 것 같습니다 잭슨헤더의 액션 연출은 물려받으면서 이야기나 유머는 어벤져스 같은 조스 웨던 식인데 이게 참 조합이 별로였습니다 차라리 잭슨헤더 감독이 끝까지 끌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2시간이라는 상영시간이 금방 갈 만큼 영화가 막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이야기 전개와 많이 본 듯한 성격의 등장인물들 그리고 임팩트 전혀 없는 빌런까지 그리고 영화의 타이틀은 혼자서는 지구를 구할 수 없다 이지만 정작 혼자서도 지구를 구할 수 있지롱 하는 듯한 압도적 위령의 슈퍼맨과 다른 히어로들의 파워 밸런스 문제도 있고요 차라리 상영시간을 30분 정도 더 늘리더라도 새로운 히어로들에 대한 소개와 슈퍼맨 부활에 대한 내용을 깊게 파고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전 작품 특히 배트맨 대 슈퍼맨과의 차이를 위해 영화 톤도 밝아지고 유머도 많이 삽입되었지만 딱 한 장면 빼고서는 딱히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마블 영화에 비하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느낌입니다 여튼 DC는 완전히 새로운 기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독도 아예 싹 바꾸고요 이대로 간다면 다시 리부트 되는 슈퍼맨과 배트맨을 만날 것만 같네요 순길오빠님 답글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슈퍼맨을 죽인게 잘못이고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슈퍼맨을 살린게 잘못인 것 같네요 포스터는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인데 영화 내용은 슈퍼맨 없으면 세상을 구할 수 없다 혹은 슈퍼맨 혼자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먼치킨 슈퍼맨의 무쌍은 만족스러운 액션이긴 하지만 그 하나를 위해 영화 전체가 망가졌네요 일단 배트맨 대 슈퍼맨이 너무 망작이라서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답글들이 다 암울한데요 그리고 수지님이 28일날 답글 써주셨네요 히어로물에 지쳐있는 상태인데도 저스티스 리그 볼까 말까 고민중이었는데 에너야 닉스님 덕분에 고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한빈님도 트위터로 15일날 써주셨네요 마블에 밀려서 조급하게 만들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충분히 재밌고 DC 나름대로의 매력이 잘 살아나 있다 어벤져스에 이어서 이제 저스티스 리그의 시대도 열리는구나 각 히어로들의 첫 인상 원더우먼은 가장 리더다운 포스 든든하다 사이보그 아이어맨과는 달리 완전 기계라는 느낌 플래시 개그 담당 케이팝 덕후 아쿠아맨 그냥 쿨한 줄 알았는데 친데레였다 배트맨 초능력 짱짱맨 그분 해결사 그 자체 이렇게 써주셨고 그리고 음악이 진짜 좋음 잭 스네이더답게 웅장하고 슬로우 모션 연출이 곳곳에 들어갔는데 이번엔 정말 오버하지 않고 적재적수에 섭입되어 있다 오프닝이 진짜 멋진데 마침엔 생각나더라 이렇게 써주셨네요 한빈님은 좀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안 좋게 보신 것 같고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애노야닉스님이 러빙을 보셨네요 미국 최초의 흑백 부부인 리처드 러빙과 밀드레드 러빙 남편이 백인이고 아내가 흑인입니다 그 부부의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불과 50년 전까지도 유색 인종 간 결혼이 불법인 주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더군요 영화는 이 부부가 유색 인종 간 결혼이라는 이유로 고향에서 쫓겨나고 외지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인권단체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 유색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한 법은 위현이라는 판결을 받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부류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주변의 괴롭힘 주인공의 순환 등은 거의 부각되지 않거나 절제된 채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점이 전형적이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이 부부의 성이 러빙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이기에 제목이 러빙이지 않을까 싶네요 영화가 시간순으로 큰 굴곡 없이 잔잔히 흘러가기 때문에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을 법한데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정말 압권이라서 이런 부분을 상세시킵니다 여주인공인 루스 네가의 연기도 좋지만 저는 특히 남자 주인공을 맡은 조엘 에저튼의 연기가 인상깊었습니다 소심하고 누구에게 나쁜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부인과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모든 역경과 비난을 감수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많은 대사 없이 눈빛과 표정만으로 표현해 내는데요 제가 평소 이 배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전작 중 하나로 테이크 셀터가 있는데 이 인연 때문인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샤넨 배우가 작은 역으로 이 영화에 출연하더군요 라이프지 잡지에 기자로 등장해서 주인공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존재감이 대단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찍은 라이프지에 실린 부인의 무릎을 베개 삼아 소파에 누운 채 TV를 보며 웃는 사진 한 장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사에게 전할 말이 없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는 대사가 마음을 후배파더군요 참으로 좋은 영화였습니다 실존 인물인 리차드 러빙은 대법원 판결 후 불과 몇 년 만에 음주 뺑소니로 인해서 40대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남겨진 부인은 2008년 사망할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저도 이거 봤네요 26일날 썼네요 앞서 에너이 닉스님 써주신 것 읽고 이 감독을 좋아하기도 해서 찾아봤습니다 에너이 닉스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네요 정말 써주신 그대로의 영화입니다 부조리함과 악에 대항하는 투쟁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인권 변호사들도 뭔가 믿없지 못하고요 차분히 시간 순에 따라 이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무뚝뚝해 보이고 감정표현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남편은 아내의 말이 거의 다 순응합니다 그래서 큰일이 날 뻔하기도 하죠 달달한 사랑이나 로미오 줄리아 시기에 굴곡진 사랑은 거의 나오지 않네요 최대한 담백하게 전개됩니다 중간에 약간 급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이의 장면을 교차 편집하는데 그런 눈속임으로도 쫄깃함을 줄 정도로 영화는 잔잔합니다 감독의 전작인 미드나잇 스페셜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뭔가 감독이 방황 또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새로운 연출법을 찾으려는 느낌 전작에서는 아예 환타지 SF 느낌을 극대화했고 이번에는 힘을 잔뜩 빼고 사사만을 담백하게 따라가네요 근데 테이크 쉘터가 느낌이 워낙 인상적이라서 제게는 이 영화들이 아쉽게 느껴지는 감도 있었습니다 테이크 쉘터는 종교적으로도 뻔할 수 있죠 나중에 한번 녹음을 해볼까요? 라고 써놨는데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테이크 쉘터 지금 그 기독교 시리즈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구상 중인데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 테이크 쉘터를 한번 넣어서 풀어보도록 하죠 굳이 흑백 차별에 중점 두지 않더라도 잔잔하고 담백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워하는 분은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써놨고요 트위터 쪽에 저희 트친 분이 한 분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감독이 미국 사회에서의 백인 남성에 대해서 뭔가 좀 탐구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걸 써주시기도 했거든요 앞서 머드도 언급이 됐잖아요 딱 같은 감독입니다 테이크 쉘터, 머드, 러빙, 미드나잇 스페셜인가요? 같은 감독인데 미국 사회와 아주 좀 결부된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테이크 쉘터도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무슨 금융사태? 뭐 그런 걸로 해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영화를 러빙을 한번 비교하면서 해봤고 이거는 사랑 이야기가 잔잔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마지막 댓글을 읽어보죠 저희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영화를 제가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편 페이지에 피구왕님께서 29일날 댓글을 써주셨어요 이거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죠 오랜만에 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개인적으로 불안정함과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서 방송을 꾸준히 챙겨드리면서도 잘 듣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응원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드리구요 로마서 8장 37절 이 영화를 다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갔을 때 보게 된 영화였는데 별 기대 없이 보았다가 참 좋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피구왕님이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기독교적 내용을 다루는 영화를 굳이 찾아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서도 동시간대에 다른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죠 결론적으로는 행운이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독교 신자께서 좀 계시나요? 제가 보수적인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서 코드가 맞아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하여튼 제가 올해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시리즈도 한번 나름대로 외국 영화들을 꾸려볼 생각이 있고요 예전에는 의도치 않게 한국 영화로 한 적이 있죠 오늘 미랑 사이비 이렇게 한 적이 있고 또 이 영화 로마서 8장 37절도 제가 방송으로 꾸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영화가 끝나고 GV가 이어져서 전도사인 기섭 그리고 담임 목사였던 요섭 피해자인 지민 역의 배우들과 신현식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지한 신앙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 집중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내용들을 공유해 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동주의 각본으로 번 돈을 이 영화 만드는 데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지만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이 영화를 만들 타이밍을 고민했는데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은 오락영화만 만들고 싶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섭 역을 맡았던 배우의 연기가 매우 현실감 넘쳐서 기독교인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참석하신 배우 세 분 모두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감독님은 배우들의 캐스팅 때 오디션을 보지 않았고 선배들 오광록 씨나 김홍파 씨의 추천으로 배우들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배우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맡기는 편이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다만 다큐멘터리 같은 톤을 위해서 얼굴이 알려진 배우는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취재를 많이 했는데 실제 취재 내용은 훨씬 더 처참했다고 합니다 영화 개봉 전 중도적인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극피 시사했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평온한 태도에 감독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감독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비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비겁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죄성 죄인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체계와 조직이 달라지는 것보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질문하고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극중 성폭행 피해자인 지민의 입을 통해서 거짓 평화 혹은 거짓 평안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을 비판하실 때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무덤인데 그 겉을 하얀 시멘트 같은 걸로 발라놓으면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이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평화롭고 평안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안고 있고 비겁하고 죄를 짓고 있고 또 이러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도 꽤 중요한 화두이죠 비기독교인인 배우들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기독교를 달리 보게 되었느냐 라는 관객의 질문이 있었는데 기섭 역의 이현호 배우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부산영화제 초반부에 갔더니 제가 예미한 모든 영화에 gv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gv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기섭과 지민의 관계를 약간 유사연애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꼈고 반면에 기섭과 아내와의 관계는 매우 건조하고 현실의 쩔은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그 표현 의도가 궁금했는데 강신의 수다의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모두 까기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섭이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음에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복귀하려고 하며 자신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일이 있다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영화 미량의 교도소 면회신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제목을 보고 영화가 참 안 끌렸는데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고 지루할 틈 없이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밝혀지는 요섭의 아버지 이야기 죽은 동생의 사연과 요섭의 아내 이야기 등도 단순히 고발성 스토리이기 보다는 영화의 서사를 위해 공들여 만들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양화와는 별개로 이번 에피소드에서 강시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네요 요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헌금하는 신자라서요 작은 교회에 교회에 다니다 보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재정은 어렵습니다 네 정말 작은 교회들은 재정이 어렵죠 우리가 뭐 뉴스 같은 데는 큰 교회들 뭐 비리, 횡령 뭐 이런 것들 나와서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 투잡을 뛰거나 사모님이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적자를 메우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재정을 메꾸거나 뭐 이런 식이죠 작은 교회들은 여하튼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 싫은 날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말의 책임감으로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제 태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교회에 그만큼 애정이 있으신거죠 피고양님께서 아 그리고 제가 답글을 써놨네요 30일날 방송편 청취와 리뷰 그리고 부산영화지 후기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영화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제가 방송에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기독교 특히 보수적 개신교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감독 작가 배우 등등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매우 좋은 표본이 된 것 같고 감독의 차기 기독교 영화도 참 기대가 되더군요 신의 말씀과 영화적 재미를 잘 섞어서 영화로 전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른바 죄악론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범죄를 일으킨 많은 목회자 신자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데요 이 말씀이 중세시대 면제부처럼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면책시켜 버리는 셀프 면제로 악용되고 있죠 언급하신 대로 영화 속 요소원 목사가 그랬고 미량 면회시도 그랬죠 내가 죄를 범한 건 맞는데 너도 죄인이잖아 네가 나를 탓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죄인인데 다 사랑으로 덮고 가자는 거지 이런 논리가 나오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았는데 죄인인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또 이렇게 또 괴변을 쏟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 성도들도 저도 포함해서 그러한 좀 괴변?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멀리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건데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 바깥에 비가 쏟아지네요 전도사 기섭과 피해자 지민의 유사 연애 감정 부분은 매우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오해가 될까봐 방송에서는 삭제했지만 영화 속에서 두세 번 왜 유보남을 이 밤에 불러내냐? 라는 대사가 나오죠 전도사 기섭의 아내도 남편과 지민을 살짝 경계하고요 전도사 기섭도 지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죠 저는 이런 묘한 관계가 현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각하며 스스로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목해자도 경계해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도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일반 세상의 직장에서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먼드 등의 그런 정서적인 관계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충분히 생길 수 있죠 피고왕님의 유사 연애 감정이란 단어가 매우 적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겠죠 솔직히 저는 교회에서 크게 활동하지 않는 신도라서 맨날 보수적인 개신교회는 어쩌고 저고 하지만 피고왕님이 교회 재정을 걱정하는 글을 읽고서 많이 부럽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목해자뿐만 아니라 출석 교인들에게도 정말 큰 헌신이고 무거운 사명이죠 일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피고왕님의 모습을 모두 기억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한 성령께서 피고왕님의 마음을 얼어만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무슨 영화 보셨나요? 11월자 편 2부였고요 피고왕님이 써주신 로마서 8장 37절 댓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녹음한 적도 있고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기독교인 청취자분들은 꼭 이 영화는 한번 정말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모두 까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영화 속에서 개혁적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 영화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논조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었고요 자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3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11월달 편 3부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영화 감상글을 읽어 보고 있고요 3부를 시작해 보죠 1부 2부도 먼저 좀 청취해 주시고요 제가 3부를 녹음하기 전에 1부를 조금 편집을 했는데 제가 좀 너무 애드립을 많이 치고 좀 거둘먹거리면서 말한 게 아닌가 좀 그런 후회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는 조금 겸손하게 겸손한 방송이죠 강신하시다 트위터 쪽으로 스님이 써주신 영화 후기들을 한번 모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써주셨네요 지오 스톰을 보셨네요 그냥 시간 많으시면 보러 가세요 블록버스터가 얼만큼 지루할 수 있는지 끝을 보여주는 영화 액션은 그냥 예고편이 다이고 근데 억울한 건 끝에 살짝 감동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직소 보셨네요 그냥 저냥 이전 시리즈 생각 안하고 보면 볼만은 한데 시리즈의 팬인 입장에선 너무 지루했던 영화 그 전작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러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피 데스데이 의외의 꿀잼 여주 매력 터지네 브라더 지루한 코미디 마동석 버플은 딱 여기까지인가 봄 미혹도 보셨네요 이야기는 덜컹대고 이선균 연기는 왜 이리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욕먹을 말 한마디 하면 김혜수 연기도 뭔가 어색하다 어느 영화나 김혜수스러움이 배어있다고 할까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김혜수 배우도 너무 편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 영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배우가 어릴 때부터 연기 생활을 하셔서 김혜수 배우가 어렸을 때 나온 그 작품들은 보지 못하고 이 근래 작품들만 이렇게 봤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뭔가 좀 센 언니? 아니면은 약간 좀 나사나 풀린 그런 캐릭터? 이런 식으로만 쓰였던 게 아닌가 제 기억 속엔 그렇게 있는데 좀 다채로운 연기도 깊이 있게 하실 수 있는 배우이고 가벼운 로맨스물에서 예쁘게 나오시는 그런 모습도 보고 싶은데 그러네요 네 스님의 트위 맨션들을 한번 읽어보았고요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 영 제목이 A Brighter Summer Day네요 데이비 백곤님 글부터 읽어보죠 11월 26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현 수다님 11월 마지막 주말이네요 이제 연말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크크크 서구 지역에 살았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 플러스 연말 분위기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에드워드 양 감독의 1991년 작품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 26년만에 4K 디지털로 재개봉했습니다 러닝타임은 무려 237분으로 처음에 숫자보고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글자를 숫자를 읽는데도 충격적이네요 237분? 와 그래도 다행히 영화관에서 2시간 정도 본 후에 10분 휴식시간을 주더군요 2시간을 본 후에 휴식시간을 가졌다구요 와 스크린에서 10분을 초단위로 카운트다운 하는데 촉박한 느낌이 들고 좋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를 해서 영화를 보러 간거라 초반에 잠들지 않기 위해 너무 힘을 많이 써서 영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10분 후에 휴식시간 후 맑아진 정신으로 본격적으로 감상하기 시작했네요 예전에 그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거야 그 대사 나왔던 영화가 뭐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 영화도 분량이 꽤 길어서 제가 1년 전인가 EBS에서 봤는데 이틀에 나눠서 1부 2부 이런식으로 나눠서 방영을 해주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분량이 길어도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오면서 감정선도 잘 이어졌다 보니까 저는 원래 분량이 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뭐 팟캐스트에도 분량이 긴면 안좋아하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고 아 이래서 이 영화를 좋아하고 또 계속 혜자가 되는구나 그 이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량이 긴만큼 영화에 맛을 주면 되는거죠 근데 그 맛을 제대로 못 주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분량이 긴 영화를 욕을 하는건데 어 이 영화는 어떤지 한번 계속 읽어보죠 우선 1960년 전후의 시대적 배경을 잘 살려서 담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 의상, 거리, 실내 장식 등 여러 배경과 소품들을 하나하나 신경써서 공들여 촬영했다는게 느껴졌네요 그렇지만 비단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현해 내는데 그치지 않고 대만으로 이주하게 된 당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세대별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보만 아신다면 감상하는데 크게 힘든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장첸배우 어우 범죄도시에 나오는 이름하고 똑같지 않나요 장첸 이 배우 영화 해피투게더의 그 잘생긴 청년이더군요 이 배우분의 작품을 몇편 보았는데 볼때마다 다른 배우같이 느껴지네요 영화 초반에는 크게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년 느낌이었는데 중반부를 거쳐 후반으로 갈수록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는게 확 보였고 약간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장첸배우의 첫 연기였다고 하는데 영화 한편 안에서 소년에서 배우로 빚어졌네요 와 영화 제목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장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살인 직전에 나누는 대화 칼 피 찌르고 난 뒤 주인공 소년의 대사와 행동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묘한 감정과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대만의 첫 미성년자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에 더 인상 깊게 다가왔구요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 맑은 정신으로 두 번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은 작품입니다 긴 작품이라 언제 다시 볼지는 모르겠지만요 4시간이라 들여서 볼 가치 있는 영화였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제목에 살인사건이 들어가고 시대적 배경도 어둡고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중간중간 아이들의 귀엽고 재미난 모습도 나오고 유명한 올드 팝 종종 나오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 연말 분위기 이런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순전히 저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이야기 시각적 청각적 것들 매 요소 모두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 몰입감을 주되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그 비율을 잘 맞게 조절한 것도 좋았고 거의 4시간에 걸쳐 비교적 마음껏 하고픈 이야기를 하다보니 그렇죠 4시간이니까 4시간이나 했는데도 하고싶었던 이야기를 못했다면 문제 있는거죠 급한 전개나 이상하도록 느껴지는 편집점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진짜 왜 어떤 경우는 제작사 배급사 쪽에서 이렇게 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분량을 무리해서 삭제하다 보니까 좀 장면들이 잘려 나가고 그 인물들의 감정선이나 이야기의 동기 개연성 이런 것들도 함께 잘려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영화를 봤을 때 좀 의아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영화들도 종종 있잖아요 이 영화는 뭐 아예 대놓고 4시간짜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좋네요 그런데 하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품의 영어 제목이 A Brighter Summer Day가 극속에 나오는 엘비스 프레이슬리의 곡 Are You Run Some Tonight? 의 가사 일부인데 왜 하필 이 구절을 영어 제목으로 썼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영화 내용이 살인사건이 나오는 내용인데 음 영화상에서 LP로 이 곡을 듣다가 해당 구절을 언급하며 어법상 맞지 않다고 말하긴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담긴 말인지는 모르겠고 의미 있는 대사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역설적인 의미로 해서 영화 내용이나 제목을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기려고 했을까요? 곧 본격적으로 추워지니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은 빨리 나으시고요 네 2018년도 지금 저에게 해당하는 말이네요 갑자기 강신혜수단님께서 극장을 대관해서 청취자분들과 영화 관람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게 생각나네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행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게 제 오랜 소원입니다 소원이 몇 가지 있죠 우리 천우의 배우랑 인터뷰하는게 소원이고 그리고 제가 기획을 했던 OM커너라던가 정서공감 시리즈라던가 하드볼드 시리즈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멈춘 상태이고 1부였던가요? 2부였던가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기독영화 시리즈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제 기획물을 좀 완성하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고 또 한 가지 소원은 조금 이제 제 방송이 안전기에 접어들고 지금 5,6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전기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극장, 소극장이라도 하나 대관을 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함께 영화를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생방송으로 녹음해도 되고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안부인사 나누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관에서 볼 영화를 설문을 받아서 골라도 되는 것이고 메가박스 메가박스였던가요? 거기서 제가 예전에 얼핏 봤는데 그 한 자리당 5만원? 그렇게 해서 소규모로 소규모 상영관을 대관을 해준다는 그런 곳도 있다고 제가 트위터에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작은 극장들 그런 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뭐 지방 쪽에는 잘 없지만 그런데에서도 빌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제 소원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아쉽네요 언제나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께 또 공지를 해보도록 하죠 종반 기념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좀 더 뜻깊지 않을까요? 종반 기념으로 언젠가 종반하지 않을까요? 저희 방송이?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고민이 있네요 이게 항상 뭐 자꾸 제가 에드립을 치게 되네요 겸손한 방송이 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코너가 좀 편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점프를 좀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수다 초대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 이윤영화파키스트 어떤 다이영바 다들 이불개고 영화바 아직 그 계정이 살아있죠 그 파키스트가 이제 종방을 앞두고 있어서 기념이랄까 해서 저희 수다 초대에서 모셔서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모신 거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파키스트 역사적인 면에서도 좀 남겨야 되겠다 산증인이 되고 싶다 내가 사초를 쓰는 기분으로 그래서 이제 모셔서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다시 들어 봤었거든요 애초부터 100편을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00편을 딱 마치시면서 이제 종방까지 하셨는데 그거는 참 대단한 결단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다시 들었는데 저희 방송은 언제쯤 그런 순간이 오게 될까요 다이영바처럼 한번 대박을 쳐보고 종방을 하던 말들 해야 될 텐데 이거 대박은 커녕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종방이 되겠죠 저희 방송도 그 기념으로 한번 대관을 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사도 드리고 그런 기념으로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저희 천우의 배우부터 모시는 걸로 천우의 배우 어떻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순규로 오빠님이 이거 써주셨는데요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 영화 플레이 시간을 모르고 본 게 잘못이었습니다 4시에 시작하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오후 4시겠죠 점심도 안 먹고 들어갔습니다 8시에 끝날 줄이야 7시부터 배고파서 집중이 좀 안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점심 저녁 다 그냥 때를 놓치셨네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배고고 고프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영화가 나와도 이게 안 되죠 집중이 영화의 주제를 따라가려면 그 당시 대만의 상황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봐야하는 영화였습니다 한국영화로 치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 정치문제를 좀 더 넣은 정도라고 해야할지 주인공의 심리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겉도는 듯한 어린 학생이 겪는 살인의 이야기인데 누가 살인을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누가 죽는지는 결말에 가서야 알게 되네요 아 묘한 부분이네요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이고 죽냐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때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봐야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 영화를 한번 더 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네요 4시간짜리 영화인데 그 정도로 어떤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원분들이 다 추천을 해 주시네요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 비교감상 해봤고요 에나이딕스님이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11월도 어느덧 끝나가고 달력에는 이제 달랑 12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크플레이스 감상했습니다 차라리 이제 테론 누님이 별로 안 예쁘게 나오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 앞서도 이 테론 누님에 대한 애정을 밝혀주시면서 써주셨는데 이번에도 누님 주연장을 보셨네요 누님 외에 니콜라스 홀트도 출연하고 국민 미국 여동생인 클로이 모레치도 출연합니다 영화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소재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재미있어야만 할 영화인데 좀 아쉬웠습니다 누구 하나 감정이입 되는 캐릭터도 없었고 정개도 느슨한 편이고 결말 반전의 충격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클로이 모레치의 또라이 같은 악영 연기만 마음에 들었고 그 외에는 뭐 쩜쩜쩜 배우들 보는 재미로 보시면 몰라도 그닥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네요 다크플레이스 그 다음에 침묵 또 써주셨는데요 요거는 우리 청취자분들 비교감상 쭉 이어서 해보죠 먼저 에너아 닉슨님꺼부터 침묵 감상했습니다 초중반까지는 재미있게 보다가 결말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느낌 결말이나 반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듯 하지만 저는 약간 불호에 가까웠고요 돈만 아는 냉혈한 같았던 주인공이 결국은 사랑꾼이었다는 반전이 저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 사랑도 돈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고요 최민식님의 연기는 역시나 대단했지만 올봄의 개봉작이었던 특별시민 때의 모습과 비슷한 구석이 많아 신선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특별시민회에서 딸로 출연했던 이수경 배우가 침묵에서도 역시 딸로 출연하더군요 크크 스릴러도 법정영화도 그렇다고 멜로우물도 아닌 영화였고 저에게는 감흥이 그닥 없던 영화였습니다 트위터로 스님께서도 침묵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다 영화의 후반부가 그리 잘 붙지도 않고 영화의 또다른 중심축인 박신혜랑 검사 캐릭터는 너무 단순하고 오롯이 최민식이 구화를 하는 영화 엔딩 장면이 참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런 영화 트위터로 한빈님도 최민식 주연의 침묵 관람 완료 최민식의 묵직한 연기는 그 정도인데 에필로그가 길어서 그 묵직함이 많이 흐려졌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음 저도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쪽이 11월 30날 남겼네요 최민식 주연작이고 잘 만든 영화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인물 성격 변화에서 오는 불균형감 때문 아닐까 인물 성격 변화에서 오는 불균형감 최민식씨가 맡은 역할이 중간중간 돈으로 사람 구워 삶으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초반과 후반에 자신의 사람에게는 정을 베풉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불균형으로 느껴지더군요 왜일까 영화 전체가 최민식의 속내를 숨기기 위해 전개되었기 때문일까 이 영화에서 이수경이란 신인배우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최민식의 딸 역으로 나오는데 얼굴에 여러 얼굴을 담고 있더라고요 애다른 모습을 연기할 때 마치 아기들이 떼쓰듯이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 타이밍과 감정이 절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는 연기에서도 우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감정 전달에 중점을 두더군요 그러면서도 대사 전달력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는 연기에서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숨을 들어 마시는 소리 뭐 이런 소리 그리고 코 먹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섞여서 사운드가 매우 지저분해지죠 이수경 배우는 이걸 매우 자제하면서도 그 울음의 절절함과 상황의 감정을 전달하더군요 오열을 하는 울음인데 눈물 그냥 뚝뚝뚝 흘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오열을 하는 우는 장면인데 거기서 숨 헐떡이는 소리 코 먹는 소리 숨소리 거칠어지는 소리 이것 때문에 대사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스스로 노이즈를 만드는 거죠 배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얼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연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시청자 관객에게 좀 방해가 되는 요소죠 지저분한 소리들이 예전에 고아성 배우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배우가 자신의 감정에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감정과 그 연기를 진짜처럼 리얼하게 하는 것에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더라 그걸 배웠다고 자기가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감정과 연기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관객이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연기를 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자기 연기만 몰입해 있으면 그 연기를 보고 있는 제3자들 신경을 못 쓴단 말이죠 근데 영화라는 매체 뭐 영화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보여주기 위한 예술 매체 이잖아요 그걸 망각하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함몰돼서 연기하다 보면 좀 이러한 난점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이수영 배우가 그것을 잘 피해간 연기를 한 것 같다 저는 평소 발음의 정확성보다는 감정 전달력에 더 추중하는 편인데 발음이 약간 뭉개해지더라도 감정이 느껴진다면 괜찮다고 보는 편이죠 어 예전에 그 사도에서 송강호 배우가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 뭐 흐느낌에서 뭐라 말하잖아요 대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건 좀 극단적인 편이긴 하지만 너무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말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감정 전달력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편인데 물론 그 배우 발성이 나빠가지고 단어나 그 발음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논외로 쳐야 되는 거고요 여하튼 이수경 배우가 검사에게 추궁을 당하고 질질 울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끝 대사까지 명확하게 그 발음과 감정을 전달하더군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수경 배우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 어 저희 영화제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영화 자체는 이야기가 궁금해서 끝까지 괜찮게 봤습니다 근데 이걸 최민식 배우가 영화로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라고 써놨네요 음 네 침묵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은 뭐 썩 호의적인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감상 해봤고요 제가 이어서 이수경 배우의 주연작은 용순을 봤습니다 침묵에서 보여준 연기가 인상적이라서 이 배우의 주연작을 내친김에 함께 감상했습니다 연기 좋네요 매우 단단한 느낌입니다 극적인 감정 연기 즉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싸우거나 기뻐하는 등 극적 연기에서도 느낌이 흐트러지지 않네요 배우 중에서 일상 연기 생활 연기 이런 것은 매우 잘 소화하면서도 이런 극적 연기에서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보이는 배우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극적인 연기 개성이 강한 연기는 매우 훌륭하게 소화하면서도 이런 일상 연기나 생활 연기는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배우들도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자기 뭐 제가 감히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복잡 미묘한 연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모호한 연기가 아니라 복잡 미묘하면서도 풍성한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둘은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같은 걸로 묶어서 그냥 모호한 연기가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모호한 연기는 관객이 얘가 뭘 느끼는지 얘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모호하다고 애매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복잡 미묘하다 풍성한 연기다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전달하는 그런 연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캐릭터 설정이나 아니면 그 인물의 뒷 이야기인 것이죠 예컨대 뭐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홀로 나를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죽었다 그런 상황이다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모친상을 당한 그 연기하고는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캐릭터만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풍성하게 전달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이 전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슬픈 대사인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한 가지 대사에서 웃으면서도 짜증을 내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를 한다거나 유심히 보시다 보면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 좋은 영화들 중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장면 나오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계속 지금 애드립을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제가 계속 읽어보죠 이수영 배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다 극적 감정 연기를 잘한다 이런 극적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또한 내면 연기도 좋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체육선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서 여러 소동을 겪는데 이런 극적 연기이든 내면 연기이든 그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듭니다 발송도 안정적이고요 카메라 각도마다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아주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천의 얼굴 덕에 화면에서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영화는 괜찮게 봤습니다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자신을 떠나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어른인 남성 체육선생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자신의 인생에서 끝까지 뭔가를 쟁취하고 사수하려는 몸부림이 고등학생 시선으로 잘 표현됩니다 소재가 좀 민감하죠 이게 그리고 좀 비판 받을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그냥 성장담으로 본다면 괜찮은 영화지 않을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용순 감사한 댓글이었고요 이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수동적인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지님이 11월 28일날 이렇게 써주셨네요 11월에 본 영화 써주세요 어쩜쩜쩜 혹시나 하고 CGV 롯데시네마 등 앱 히스토리를 봤더니 11월엔 하나도 못 봤네요 12월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저희 블로그 찾아와 주셔서 안부를 써주셔서 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를 굳이 안봤더라도 저희 블로그 오셔가지고 안부라도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9일날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보았습니다 어 김민희씨 연기 보려고 감상했고요 저는 이 영화 속 김민희보다는 근래작 제가 2부에서 녹음했던거요 그후라는 영화에 김민희 연기가 더 좋네요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 속에서 홍상수 감독을 연기하는 듯한 문성근이 직접 말합니다 연인과 사랑했던 여정을 영화로 남기고 싶다고 이 영화는 좀 더 노골적인 여정이었고 영화 그후는 김민희 배우가 살짝 제3으로 물러나는 형태 근데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낭만으로 포장된 자기 연민이 강했고 영화 그후는 조금은 자신의 이야기와 거리를 둔 것 같기도 하네요 더 시큰둥하죠 이런 제 생각 자체가 영화 바깥에서 벌어진 것에 기초한 것이지만요 홍상수 감독의 불륜 영화는 매우 싱거웠습니다 여주 예쁘다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가 뭔 글이 많이 나오는지 이야기의 다음 전개가 1도 궁금하지 않더군요 최학상 후보에 한번 올려볼까요 써놓고 저희 강신의 영화제 최학상 후보에 진짜 올렸죠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읽어보았구요 11월 30날 NYNX님이 안녕하세요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예매 오픈되자마자 예매해놔서 기분이 좋네요 셀프리스 감상했습니다 2015년에 5. 2. 4.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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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전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저희 형이 군대에서 좀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는데 하시던 일도 휴직하시고 달방을 얻어가며 지극히 형을 간호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였으면 하루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을 일을 거언 2년이나 거뜬히 해내는 모습이란 어찌 보면 광기와 같은 지독한 모성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을 테지요. 마더는 아마 이런 지극한 모성에 대한 봉감독님만의 특별한 헌사가 아닐까 싶네요. 추신으로 지금은 유명해진 배우들이 조연으로 많이 나옵니다. 천우희, 이미도, 곽도원 등 시간이 지나 재감상하니 마치 그들이 영화에 우정 출연한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강신혜님 혹시 마더 방송편도 있었나요? 없다면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독립적으로 한 적은 없고 NG148편 청취자 4885님과 함께 녹음을 했었습니다. NG148편으로 그 이전에 145편에서 살해의 추억을 다룬 뒤여서 그 연장선으로 두 영화의 연관성을 짚는 식으로 다루었고요. 살해의 추억의 윤리와 마더의 윤리 이런 것도 비교했었고 우리 청취자 4885님께서 아주 좋은 분석을 해주셨죠. 마더의 윤리가 더 앞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더하고 또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의하고도 또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 마더 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그 맛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영화 속에서 제일 슬펐던 장면은 김혜자씨가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있는 장애인을 보면서 한 대사가 있어요. 너는 엄마 없어? 이렇게 물으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이 영화의 핵심이지 않나 너무 슬펐습니다. 그 장면은 그리고 마지막이던가요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허벅지에 침 찌르고서는 진짜 마치 레드선을 당한 것처럼 눈빛이 풀리더니 버스 안에서 춤을 추는 그 장면도 참 이성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 그 기억 자체를 지워버려야만 그렇게 춤추는 행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억과 그 감정과 그 아픈 과거를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인간이 좀 나약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을 단절시켜버리잖아요. 과감하게 윤리의 끝판왕이 있는 건데 마더 영화 속에 엄마도 사실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죠.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스폴러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방송편 148편, NG 148편을 한번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기자기, 범감독 차기자기 기생충이라고 물론 이건 가제입니다만, 임시 제목입니다만 그것이 아마 이 마더류의 영화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옥자는 정말 안되요 옥자, 옥자 같은 건 안됩니다. 메시지에 먹히고 말았어요 영화가 그리고 영화 속 천우인은 정말 예뻤다 에노앤딕스님이 셀프오리스와 마더 써주셨고요 저도 얼마 전에 번영하네요 오리엔트 특급살인, 이거 비교함상 해보겠습니다 데이빗 배꼽님 글부터 읽어보죠 내일이면 벌써 12월이네요 정말 한 해 한 해 적응할만 하면 연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12월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기분이 좋네요 11월 개봉작들 중 유일하게 기다렸던 작품 오리엔트 특급살인입니다 개봉일인 어제 저녁에 한껏 들뜬 마음으로 관람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소설 원작 결말을 모르고 영화를 보아서 그런지 꽤 만족스럽게 관람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과 소재인데다가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설산의 풍경과 그 속을 가로지르는 열차 멋지더라고요 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타고 싶었습니다 열차 시베리아 횡단 열차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중국도 횡단 열차가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서는 유럽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배우들의 모습이나 연기, 열차, 실내외, 소품, 풍경 등 여러가지로 볼거리도 많은 편이고 내용도 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영화 중반부까지는 2시간이 안되는 러닝타임만에 끝난다는 생각에 미리부터 아쉬워하고 있었네요 추리 과정을 좀 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극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김빠지는 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과는 다른 슬프고 훈훈한 결말이어서 그랬던건지 아니면 김빠지는 연출 때문이었는지 둘다였는지 생각보다 추리와 서스펜스의 긴장감은 덜 했습니다 범인과 범행 동기가 몹시 궁금하긴 한데 색출 과정이 그다지 흥미진진하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이 혼자 고군분투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이게 좀 파편화 돼서 막 나오죠 추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이 막 범인이나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이 파편화 돼서 막 나오고 또 이야기가 계속 겹쳐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결말에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런 이런 추리 영화나 추리 만화, 추리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결말에 정리를 해주잖아요 네가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런 이런 감정 때문에 이런 수법으로 살인을 한 거야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잖아요 이 영화는 좀 그게 약했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읽어보죠 그래도 감독이자 주인공 파로 형사 역을 맡으신 케니스 브래너 배우분은 혼자서 연출도 잘하고 연기도 하고 잘 하시더군요 일단 주인공 캐릭터가 제 스타일이어서 점수가 후하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배우분들은 그 유명세나 연기력에 비해서 출연 분량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존 이데 배우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보았는데 얼굴이 많이 바뀌신 것 같더라구요 성형이나 나이 듬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닌 분위기가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눈에 못 알아보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재미나게 본 영화이지만 에거사 크리스티의 원작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것 같은 영화입니다 소설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건 무조건 소설보다 못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크크 그래도 결말 모르고 소설 내용도 잘 모르고 영화 트레일러 정도의 기본 정보 딱 그 정도만 알고 보신다면 적당히 즐기시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글로 올해 개봉한 동명 소설 원작의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 영화는 소설의 반 정도 따라갔나 싶었습니다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였고 시대 배경을 잘 살린 것은 좋았지만 영화 결말이 따뜻하고 훈훈한 교훈 정도로 마무리되고 원작의 강렬한 결말은 온데간데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소설은 장난 아닌데 말이죠 아우 소설 궁금하네요 줄리안 반스 작가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흡입력이 상당히 강해서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끊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 충격적이고 신선합니다 대사 한마디 등장인물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허투루 쓰이는 게 없이 모두 다 잘 짜여진 치밀한 구조의 이야기 전개가 감동이었습니다 결말을 알게 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퍼즐을 맞추듯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깔끔하고 정교하게 소설 영화 연관지연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떠올라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소설 추천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자 순길오빠님이 오리엔트 특급살인 요거 함께 보셨네요 비교음상이죠 작년에 책을 사놓고 안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 개봉 소식을 듣고 안 보길 잘했다고 생각했네요 영화 배경도 좋고 연기도 좋고 엔딩도 모르기 때문에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추리 과정을 좀 더 길게 만들면 어땠을까 싶네요 범인의 심리 묘사를 좀 더 길게 하면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추리 과정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 싶네요 저는 그렇게 봐서 그런지 영화에 만족감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데이비백권님과 순길오빠님의 비교음상 오리엔트 특급살인 거기다가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추천 글이었습니다 트위터메이션 두개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28일날 연두님께서 고고 70을 보셨네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보질 못했네요 조승호씨도 나오고 그런 영화였죠 개봉때 어찌하다 못보고 와차에서 어제 봤다 재미도 있고 시대상도 담담하게 녹아 있는데 왜 인기가 없었을까 너무 아쉽다 영화 속에 나오는 노래도 좋았던 것 같은데 새벽별님께서 28일날 써주셨습니다 탤런트 이미지씨 그녀의 이름을 그녀의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알았네 엊그제 국민 방송에서 재방송을 하던 94년 드라마 서울의 달을 추억에 잠겨 잠시 바라보고 있다가 그녀의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미지 배우님께서 돌아가셨죠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고인의 명복을 비교했습니다 자 순길오빠님 글입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게 해봤습니다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이나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장애를 느끼는 상황인데 같은 꿈을 꾼다는 이상하지만 별것 아닌 상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포스터만 보고선 청불인 줄 몰랐는데 영화 초반부터 비명이 나올 만한 장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그것을 봤을 때 왜 굳이 이런 장면이 나왔나 했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군요 흔한 사랑영화에 왜 주인공 직업을 그렇게 설정한 것인지 꿈은 왜 사슴꿈인지 중후반에 더 힘든 장면도 나오지만 초반 장면 덕분에 심적으로 대비는 됐습니다 엔딩에 가서는 이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일지는 좀 더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마지막 부분쯤 가서 여주인공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도 이어서 기억의 밤 보셨는데요 이건 비교감상 해보죠 제가 좋아하는 강하늘씨가 나와서 보러 갔습니다 나레이션을 듣는데 동주 생각도 나고 강하늘이 뛰는 장면은 청년 경찰 생각도 약간 나더군요 영화 초중반까지는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반전을 보여주기 위해 달려가는데 좀 과장해서 말하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자체가 클리셰 범벅이기도 하고 굳이 왜 저런 설정을 하는지 의문인 부분도 있고 너무 반전을 위한 영어로 만들어서 그런건지 후반에 힘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초중반에 줬던 긴장감이 너무 빠지는 기분이구요 차라리 반전을 모르고 영화관을 나왔다면 더 좋은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전은 나름 색다르긴 하지만 반전 이후의 후반이 재밌진 않았습니다 후반엔 너무 반전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 같은게 제일 문제였네요 이렇게 써주셨구요 트위터로 달림마지님께서도 영화 기억의 밤 쫄깃쫄깃하다는 한줄평 하나 보고 갔는데 너무 쫄깃해서 오징어 될 뻔 그리고 이 영화는 스포 보기 전에 미리 봐야함 스포를 보지 말고 봐야한다는 말씀 같아요 장항중 감독 드디어 영화로 홈런 치셨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승길 오빠님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트위터에 달림마지님께서는 재밌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승길 오빠님 글도 한번 읽어봤구요 자 이제는 트위터 쪽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수잔님께서 14일날 넘넘넘 다시 보는데 보고 또 봐도 재밌다는 사실 미친 캐스팅이라는 사실을 감탄하고 있음 이렇게 써주셨구요 곰띠님도 써주셨네요 석양의 무법자의 리반 클리프 다이하드의 앨런 릭만 뻐꾸기 둥지의 루이스 플래처 세븐의 키빙 스페이시 모래시계의 정성모 영웅 본색의 이자웅 쉰드러리스트의 랄프 파인젤 커바디스의 피터 유스티노프 원스 오픈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제임스 우드 케이프 피어의 드니로 최고의 악당들이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영화마다 아주 매각적인 악당들이 있는데 좋은 영화에는 그런 악당들을 기억나시는대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들 자체가 좋은 영화들을 다 좋은 작품들을 써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비님께서 11월 23일날 살인자의 기억법 새로운 기억 감독판으로 보셨네요 와 진작에 이 엔딩으로 나오지 원작에 비해 조금은 밋밋했던 극장판 결말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극장판은 15세 감독판은 19세 아무래도 15세 관람가가 관객들을 더 모을 수 있기에 그러한 결말을 선택했던 걸까 15세와 19세가 차이가 나면서 그 결말도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소설을 읽어보았거나 극장판으로 보신 분 이번 감독판을 꼭 보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극장판에 없던 내용도 추가되어 있어서 10분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웃기는 장면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좀 더 감독의 그 의도 취향에 맞게 된 것 같군요 봄이랑 나랑님 11월 26일날 뒤늦게 영화 박열을 보았는데 최이서만 보였다 일본어를 잘해서 캐스팅된 줄 알았는데 연기를 잘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트위터 맨션 감히메 님께서 하는 김에 인생 영화 10작품도 적어봐야지 멋진 하루 하나와 앨리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메종드 히미코 로제타 약장수 인 더하우스 나는 엄마를 죽였다 모던타임즈 이너공주 이렇게 써주셨네요 뭔가 좀 맥이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취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중에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이 영화가 떠오릅니다 뭐 아주 이렇게 잘 만든 영화 같지는 않지만 영화에 있는 그 느낌?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 색감도 좋았고 가끔 이 영화가 땡깁니다 그냥 아무 계기 없이도 저희가 녹음을 한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 10작품은 뭔가요? 저의 인생 영화는 제가 블로그 쪽에 리스트를 남기기도 했죠 근데 지금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바카스탕 들어가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들어가고 미션 들어가고 베어 들어가고 약간 좀 정말 주관적인 그런 체험을 했던 그런 영화들이 오래 남더라구요 웰메이드 영화 뭐 10개 꼽아봐라 그러면은 진짜 다른 영화들을 꼽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영화 10작품은 무엇인가요? 네 혹시 다른 분들께도 소개하고 싶으시면 저희 블로그 쪽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 뭐 이메일로도 보내주셔도 되구요 원고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편집을 해서 리스트를 올리기도 하죠 자 여기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7년 11월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읽어보는 코너 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 9월달에 업데이트 될 것 같구요 제가 조금 더 빨리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여의치가 않네요 8월달에는 좀 방송편 3편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쉽네요 9월달에는 추석도 있구요 조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환절기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즐거운 추석도 보내시길 바라구요 저희 블로그 쪽에 9월영화페이지가 올라 가십니다 9월영화페이지도 여러분들 오셔서 다른 분들이 써주신 영화 후기들 읽어보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그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탈 다음에서 강신의수다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찾아오실 수 있구요 저희 트위터도 있습니다 강신의수다 검색해서 팔로잉 해주시구요 저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건의사항이라던가 뭐 방송편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블로그 방명록이나 뭐 트위터 멘션이나 혹은 쪽지 등가 아니면 뭐 이메일이든지 간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써주신 것들을 읽어보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주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 밖에 외국 어플들에서 청취하실 수 있구요 팟빵에는 저희가 더이상 송출하고 있지 않죠 계정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청취자와의 접촉 면적을 늘리려면 모든 매체에다 다 업로드하는 것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팟빵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옛날부터 그런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그런것에 좀 민감해 가지고 아이블로그 때부터 네 그런것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괘씸자가 발동했달까 그래서 팟빵에서 탈출한 건데 저희 방송편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 검색하시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9월달에 목소리 특집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녹음을 해서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2분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구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공지방송편을 따로 올리고 블로그에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작년에는 세 분 참여해 주셔가지고 겨우 방송편을 꾸릴 수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겸손하기를 바랬던 방송편이지만 전혀 겸손하지 않았던 연기 얘기 막 하고 연기의 연자도 모르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진짜로 마치도록 하구요 저는 다음에 어떤 방송편으로 올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9월달에 영화를 한편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방송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